안녕하세요. 행정법 가르치는 유희윤 변호사입니다. 소방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얘기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할게요. 지금이 이제 여러분들께서 소방시험을 보시고 딱 일주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제가 그동안 강의를 해오면서 소방시험이건 공무원 시험이건 당일에 해석을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당일에 해설을 하고 다음날에 또 해설을 해서 그래서 늘 해설도 두 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처음으로 이 소방시험을 본 후에 일주일이나 해설 강의를 안 하다가 이제 하게 됐습니다. 뭐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가족이 수술을 해가지고 입원을 해서 제가 어떤 그 수술실과 그리고 이제 입원실을 지키고 간병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이 원위크 사이에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가로 해설을 못 해드린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는 끝났고요. 이제 다시 밝게 해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전과목 한번 봅시다. 큰 시험이 하나 치러졌으니까요. 여러분들 세 과목 보시잖아요. 소방학, 관계법규, 행정법, 난도 같은 경우는요. 소방학이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높았고요. 비교하자,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자면은 상상,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하중, 하하 이렇게 1, 제일 어려운 거 상상, 제일 쉬운 거 하하 이렇게 1에서부터 한 9단계 이렇게 나눠봤을 때 소방학 같은 경우는 이제 3에서 4등급 정도 이 정도의 난도였던 것 같고 행정법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보다 조금 낮아서 5에서 6 정도 이 정도였던 것 같고 관계 법규는 이제 그것보다 더 낮아서 7에서 8 정도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가 행정법이야 뭐 알겠지만은 학위랑 법규를 네가 뭘 한다고 그러느냐 라고 하실까봐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PT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요. 요게 이제 저희의 메가소방에서 여러분들이 입력하신 어떤 그런 정답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하신 자료를 가지고서는 이제 정답률을 나눠본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 수험계에서 난이도 상급 문제가 정답률 50%가 안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찍어도 25% 맞잖아요. 찍어도 25%는 맞는데 어차피 25%는 맞는 정도의 다 찍어도 20% 맞는데 그 문제 찍어도 20% 맞는데 그런데도 50%가 안 됐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알고 푼 사람이 이제 별로 없었던 알고 푼 사람이 이제 별로 없었던 문제야. 요게 이제 난이도 상급으로 가고 5에서 70% 요게 이제 중급 70% 이상 거의 100% 70%에서 100%가 맞는 거에요. 요게 난이도 상급 요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보면은 소방관계법규 난이도 상 단 한 문제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50% 이상이 다 맞춰냈습니다. 행정법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50% 이상 맞춰놨습니다. 반면에요 소방학 계론은요 난이도 상급 50%가 안 되는 게 두 개나 있었어요. 심지어 그 두 개도 뭐 45% 이렇게 뭔가 50%에 가까운 게 아니라 하나는 25,9%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다 찍어도 25% 맞는다고. 다 찍어도 25% 맞는데 근데 이거 풀어서 맞춘 사람이 25,9%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이거는 알고 푼 사람이 이제 별로 없다고 볼 수 있는 요정도에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35,7% 그래가지고 요 시험은 소방학이 뭐 어떻게 보더라도 이제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물론 이제 소방시험이기 때문에 소방학이 어렵게 나오는 것은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법규랑 행정법을 비교해 보면요. 둘 다 난이도 상급은 없었어요. 둘 다 난이도 상급은 없었고 난이도 중급 소방관계법규는요. 25문제 중에 23문제 두 개 빼고 전부 다 70% 이상 맞았어요. 사실 쉬웠죠. 중급도 두 개가 있어요. 중급 두 개가 있는데 그게 하나는 58,7% 또 하나는 68,3%였어요. 행정법 같은 경우는 중급이 6개가 있어서 요거보다 3배가 남아 놨고요. 그리고 그 중급에서도 이제 상위부터 찾아보면은 50.6%, 50.7% 얘네는 뭐에요. 조금만 했으면 이제 50% 이하로 들어가요. 이제 상급으로는 이제 처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상급에 걸치는 중급이 두 개나 있었기 때문에 관계법규보다는 행정법이 어려웠던 것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실제로 이제 이따 제가 제일 마지막에 뭔가를 보여드릴 텐데 관계법규는 이제 100점을 맞으신 분들이 상당히 있었고 학계롱, 수방학계롱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정도 틀리면 정말 최상위 돼요. 이따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됐다고 이번 시험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르치는 행정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행정법 같은 경우는요. 특징이 지금 이제 말씀드렸죠. 일단은 난이도 상급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난이도 상급 문제가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사례 문제를 그래도 내려고 하더니 이제는 사례 문제도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이번 행정법 시험을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출제가 출제 기간이 겸손해졌다. 좀 미안하지만은 소방행정법 시험을 내시는 분들이 이렇게 역량이 아주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항상 그렇거든요. 자기 역량에 맞게 해야 되는데 역량에 안 맞는 걸 하다가 이제 실수가 나는 건데 그래도 이제는 좀 자기 역량에 맞게 하려는 자기가 못하는 건 그냥 포기를 해버린 어느 정도 좀 겸손함이 좀 보여요. 그래서 상급 문제도 없었고 사례 문제도 없었고 재판 문제도 없었어요. 그리고 최신 법령이 뭐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었습니다. 요것도 있다가 실제로 이제 어떤 질문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것은 세모를 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보다 이제 무리하지 않는 전보다 무리하지 않는 전보다는 전에는 이제 뭐 판례를 내는 사람도 이제 잘 모르고 내가지고 이상한 데를 막 잘라서 지도 이해 못하고 자르니까 사실은 이제 뭐 실제 오류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수업 때 심지어 유튜브에서 방송도 했었죠. 그런 짓 좀 하지 말자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하지만 여전히. 여전히. 여전히 아마추어적인 어떤 지문은 눈에 띕니다. 전문가가 냈다면은 하지 않았을 짓들이 여전히 떼요. 이것은 강의에서 해당 지문을 짚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강의는 요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제 수강생들 분들은 요프를 뭐 10회도. 10회도기 거의 기본이죠. 뭐 10회도 20회도. 어차피 이 책만 보일까요.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 쿼리를 따라오셨던 분들께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저 스스로 이제 복귀하는 과정이기도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기도 할 텐데 요프를 다 봤다면 몇 점이 나오냐. 당연히 100점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 다행이기도 하고요. 저한테 어떻게 보면 요프를 다 본다는 건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요프를 다 알았다면은 당연히 100점이고요. 이것은 근데 뭐 별로 말할 게 없죠. 요픔이 이제 한 340쪽 정도 됩니다. 340쪽 정도 돼가지고요. 그 요 340쪽이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이제 페이지로 나누면 어딜까요. 뭐 110에서 120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그 110에서 120페이지 정도로 이제 산출이 되는 제가 요프를 해서 중요하다고 표기를 내놓은 거. 그 안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S급. 그 다음에 두 번째 A급, 세 번째 B급, 네 번째 C급. 요한 요프를 3분의 1 정도 되는 요 110. 문제로 치면은 뭐 한 400문제 요 정도 되는 거. 그 S의 B, C로 몇 점이 나오느냐.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걸 텐데 88에서 한 92 정도. 요 정도. 근데 이제 110페이지를 보고서 뭐 90점 정도를 만든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리고 아주 약간의 이거보다 이제 떨어지는 묶급. 묶급은 아주 조금만 봤으면 이제 100점이 됐다. 이제 요런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강의의 메인이겠죠. 꼼꼼하게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요 해설을 마치고서는 요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요것도 오늘의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탈락자 분들께 제가 꼭 보여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해설을 마치고 제가 직접 증거물과할 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는 몰라도 알아야 되죠. 깜으로 알 수 있잖아요. 행정청은 처분의 신청을 받았을 때 항상 뭘 해야 된다. 일단은 법에서 법에서 언제나 이런 건 없다고 그랬어요. 늘 예외가 있죠. 법은 그 자연 법칙 수학 이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람 사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를 하여야 하며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지문에서 틀렸다는 느낌이 이제 엄청나게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번 봅시다. 신청을 받았을 때는 항상 처리하여 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어야 된다. 이 지문은 이제 틀렸고요. 행정절차법 조문 문제예요. 근데 이것도 제가 아까 전에 말했죠? 아마추어? 이것도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출제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낸 거예요. 신청을 받을 때 조문이 어떻게 되어있냐면요. 신청을 받았을 때는 다른 법령에 다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거는 이것을 보류하거나 거부하거나 부당 반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법에 있는 경우라는 예외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지문은 틀렸다. 라고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출제자는. 출제자의 머리는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지문은 전문가가 냈다면 절대 이렇게 내지 않아요. 왜요? 이 처리가 뭔데요? 처리가. 처리가 뭐예요? 처리. 조문은 이렇게 돼있다니까요. 보류. 거부. 부당 반려해서는 안 된다. 근데 처리의 정의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처리의 범위를 넓게 보면은 이 지문은 사실은 맞는 지문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법은 원래가 만들 때 이 처리라고 하면 이 처리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어요. 이게 의미가 있는 단어라면 근데 이거 출제자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국어적으로 처리라고 지가 퉁쳐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아마추어. 이런 게 아마추어. 법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없는 약간 학생 같은 느낌? 틀린 지문이 출제자의 유도는 그겁니다. 항상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법이 다른 법이 있는 경우는 빠지고 그런 경우 아니라면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낸 건데 사실 이 처리라는 개념이 정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처리라는 국어적 개념을 넓게 볼 경우는 또 맞는 지문이 되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접수증을 줘야 된다. 이것도 이렇게 돼 있는데 항상 접수증을 줘야 된다고 국어가 여기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항상 여기까지만 되고 여긴 안 걸리는지 이것도 애매해요. 여하튼 간에 접수증도요 기본적으로 줘야 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지 기억해 두시고 여하튼 간에 출제자의 뭐 생각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출제는 아니었지만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처분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죠. 자신들이 말한 처리기간보다 더 할 수 있어요. 다만 그럴 때는 왜 연장했고 연장했고 그러면 언제 할 건지를 알려줘야 되죠. 알려줄 필요는 없다. 틀린 지문이고요. 처분 기준을 공표해야 되죠. 행정절차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모든 처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 치밀조 처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 수익조 처분과 관련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치밀조 처분에 대해서 하는 게 제일 많이 나오죠. 사전통지 무견청치 수익조 처분과 관련해서 나온 건 뭐예요. 신청이죠. 신청 모든 처분에 대해서 나온 건 뭐예요. 두 개죠. 이유제시 그리고 처분기준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도 이렇게 내기는 한 거예요. 1번 지문은 뭐예요. 처분에 신청 이거예요. 1번 처분에 신청 이거 가지고 낸 거예요. 2번은 뭐예요. 아 이게 3번은 뭐예요. 처분기준 이거예요. 3번이 이걸 가지고 낸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좀 이렇게 조화롭게 내려고 이렇게 하는 흔적은 좀 보여요. 여하튼간에 이 처분기준은 처음에 만들 때도 그렇고 그것을 바꿀 때도 그렇고요. 국민들한테 공표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만들 때만 공표하고 바꿀 때는 안 해도 된다고 했으므로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신청을 했어도 사인들은요. 이제 마음이 갈 때 같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자유로의 보완 변경 취할 수 있죠. 물론 다른 법에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안 된다면 그렇지 않을 거고요. 항상 있기 원치 예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고 이것도 신청도 그렇고 신고도 그렇죠. 사인의 공법행위 신고는 그에 대한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즉 수리나 아니면은 관련된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자유로의 취소처리 변경할 수 있죠. 신청도 마찬가지죠. 신청도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자유로의 취소처리 변경할 수 있죠. 맞는 질문이고 너무너무 유명한 그 쟁점이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너무 쉬운 문제였네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거 개통실비 개고 영장통지 대집행 실행 비용징수 모두 하자가 승계가 됩니다. 근데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X 이런 걸 틀리진 않겠죠. 2번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야? 결합하여 하나면 승계가 되고 독립하여 별개면 승계가 되지 않고 독립 다만 독립하여 별개도라도 예수님이 있으면 예측 가능성 스윙 가능성이 없으면 그럼 승계가 되고 독립하여 별갠거의 대표선수 누구야? 결합해서 하나의 대표선수 누구야? 결합해서 하나의 대표선수 개통실비예요. 독립해서 별갠거의 대표선수 이거예요. 과세처분과 강제징수 이거는 이제 문제 구성은 잘 됐다고 생각해요. 1번이 뭐예요? 1번이 이거였어요. 개통 승계가 된다. 2번이 뭐예요? 이거예요. 독립하여 별개도라도 예측 가능성 스윙 가능성이 없으면 승계가 된다. 독립하여 별개도라도 스윙 가능성이 없거나 예측 가능성이 없다면 승계가 된다. 이게 2번이죠. 4번 먼저 가볼까요? 4번 4번이 이거예요. 4번이 이거 놀랍게도 그래서 여기 1, 2, 4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득금의 변동통지와 소변통이네요. 소득금의 변동통지와 강제징수 승계가 된다. 선생님 이거 강제징수는 알겠는데 여기 선생님은 과세처분이라고 써놓고 소변통 다른 거 아닌가요? 소변통이 과세처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거 결국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네가 말한 것보다 돈 더 벌었던데 돈 더 내 이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금에 네가 말한 것보다 너 더 벌었다. 그러니까 세금 더 내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세처분에 준해서 생각하면 된다고 한 100번 정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승계가 된다. X 그래서 1번은 승계가 되는 거의 대표선수 2번은 승계가 안 되는 거의 대표 4번은 승계가 안 되는 거의 대표선수를 하나씩 낸 거고요. 그리고 여기 2번 지문은 이거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측 가능성, 승인 가능성이 없을 때 예외. 이렇게 된 겁니다. 4번도 한 번 볼까요? 이것도 맨날 나오는 거죠. 직위해제, 면직적은 승계된다. 맞아요. 아 승계가 되지 않았죠. 기본적으로 승계가 되는 걸 외워버리면 그만이라고 그랬죠? 승계가 되는 건 뭐예요? 왜 개통실비랑 독일 수표 3개 내고 귀환환경 승계받아. 그게 승계가 되는 거라죠? 나머지는 어차피 승계가 안 된다고 그랬죠? 외울 것도 없다고 그랬죠? 그래도 전 궁금해서 외우고 싶으면 이거 하나 외우라고 그랬죠? 이게 그래서 요 프로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B급으로 돼 있죠? 승계가 안 되는 건 어차피 독일 수표 3개, 귀환환경, 개통실비 말고는 어차피 승계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계가 안 되는 걸 별도로 외우고 싶다. 나는 그러고 싶다. 그러면 이걸 외우라고 그랬는데 그게 나온 거예요. 직위해제, 면직적은 B급 승계가 안 되죠? 승계된다. 정답은 2번. 쉬운 문제였습니다. 3번으로 한 번 가보겠습니다. 정보공개 및 정보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딱 봐도 폼이 정보공개 두 지문, 정보보호 두 지문 낼 것 같네요. 맞아요. 1, 2번은 정보공개고요. 3, 4번은 정보보호입니다. 자, 한 번 보겠습니다. 너무 쉽죠? 정보공개 정보에 대상이 되는 정보는 원본이어야 된다. 뭐 맨날 나오는 거죠. S중에서 S죠? 4번도 가능합니다. 틀렸고요. 이게 정답입니다. S급에서 정답이 쉽게 나와버렸습니다. 자, 2번으로 한 번 가보겠습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당연히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여야 될 거고요. 맞죠? 뭐라고 그랬어요? 조퇴종. 조례로 할 수 있는 거. 우리 시험에 두 개 나온다고 그랬죠? 태정이. 태. 뭐예요? 과태요청. 뭐예요? 쭉 나왔네요. 정보공개. 조퇴종에서 조정이 나왔네요. 조례로 할 수 있는 거 두 개. 조례, 정보공개. 맞고요. 자, 3번으로 한 번 가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입증 책임을 어떻게 해놓는다고 그랬어요? 전부 다 처리자 쪽 입증하게 한다고 그랬죠? 왜요? 처리자가 강자니까. 처리자 누구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네이버. 구글. 정보 주체 누구예요? 저희 같은 사람들. 유희훈, 김갑동, 이을동 이런 사람들. 얘네가 얘를 어떻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얘네들이 네이버에 잘못을 입증하는 건 불가능해요. 오히려 네이버가 자신들이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보 처리자, 네이버나 구글 측에서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들이 네가 잘못이 있다는 걸 입증한 게 아니라, 얘가 우리가 잘못이 없다는 걸 입증하도록 돼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피고인이 자신이 무죄임을 입증할 수도 있고, 검사가 제가 유죄임을 입증할 수도 있는데, 검사가 힘이 더 세잖아요? 그래서 검사한테 제 유죄를 입증하게 시키죠? 여기서 네이버가 힘이 더 세죠? 그래서 네이버가 자기가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게 하죠. 자, 그래서 안내지 마요. 자, 4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놀랍게도 아마추어입니다. 절대로 전문가가 냈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약간 학생이나, 끼케야 뭐 한 법학 석사나 행정법 전문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약간 좀 그런 느낌입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그리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약간 요것도 이제 최신법이라고, 우기자면 최신법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볼게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이 있어요. 그 분쟁에 대해서 물론 소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소송보다 더 쉬운 어떤 절차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이걸 틀리진 않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누군가와 저희랑 분쟁이 있는데, 그것 좀 해결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신청 내용을 상대방이 알려야, 이것도 맞아요. 그리고 상대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쟁조정에 응해야 된다. 맞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실제잖아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아까 전에 1번에 1번도 제가 아마추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것은 그냥 아마추어인 것이지, 뭐 오류시비까지 걸릴 문제는 아니에요. 오류시비까지 걸릴 문제는 아니고, 그냥 좀, 그냥 약간 웃고 말일인데, 요거는 만약에 수능이잖아요? 수능이잖아요? 수능이면 요건 문제 됩니다. 수능이면 문제 돼요. 우리 시험에서 문제가 안 되죠. 우리 시험에서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1번이 너무너무, 너무너무 S급에서 정답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렇게 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래도 이게 수능 정도의 시험이라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규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상대방은 응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처리자는 응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조정을 신청해. 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대부분은, 이렇게 네이버 같은 데로부터 정보로 침해를 당한, 저 같은 사람일 거예요. 그냥 개인일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한정하지 않아요. 굳이 정보를, 개인정보가 유출당한, 개인이 보통은 분쟁조정을 신청하겠지만, 굳이 걔가 아니더라도, 조정을 원하는 자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분쟁에 대해서 조정을 원하는 자. 조정을 원하는 자가, 정보주체고, 조정 신청을 해가지고, 그 조정 신청을 당한 상대방. 상대방이 처리자가 되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모습일 거고, 실제는 이걸 생각하고 낸 거예요. 하지만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조정을 원하는 자는 꼭 정보주체라는 법이 없어요. 이게 정보주체가 아니라면, 상대방이 꼭 처리자라는 법도 없어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규정은 그냥, 조정을 원하는 자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상대방한테 알려야 한다. 이게 다예요.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상대방이, 옛날에는, 공공기관이라면, 지금은 더 나아가서, 공공기관에 항장하지 않고, 정부 처리자, 민간기업까지, 정부 처리자, 이 상대방이 정부 처리자라면, 이 정보 처리자는 여기에 응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걸 상대방이라고 한정하고 있잖아요. 틀린 거예요. 조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상대방이 정보 처리자인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정보 처리자에 한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응해야 된다? 엄격하게 말하면 맞는 질문이라 할 수 없어요. 조문 그대로, 정보 처리자는, 이렇게 해야 맞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추어적인, 출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깊게 생각 안 하는 거죠. 대충 그냥, 상대방이 정보 처리자겠지. 그냥 그러고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간에 출제자의 마음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5로 출제하고 싶었던 마음은. 그리고 우리는 그 두 개를 알아가시면 됩니다. 일단은 개정법과 관련해서, 옛날에는 상대방이 공공기관인 경우에만 여기에 응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공공기관이 아니고, 모든 정보 처리자를 확장했다는 거. 이게 이제 개정법의 내용이에요. 23, 작년도. 작년도 개정법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풀에도 별도의 색깔까지 쳐가지고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개정법에서 나왔다 치면 나온 건데, 타격감이 있게 나온 건 아니죠. 심지어 약간 출제 오류 비슷하게 나왔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하튼간에 답은 너무너무 쉽게 도출되는 지문이어서, 여러분들 아마, 그냥 뭐 별 생각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답이 너무 쉽게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행정법상 실효성 확보 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입니다. 실효성 확보 수단, 이대 직강 즉시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행 강제금, 대집행,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 벌, 행정벌, 형벌, 질서벌 이렇게 있는 거죠. 암튼간에 이대 직강 즉시 모두 최소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대 직강 즉시벌이 여러모로 유용한 두 문자라고 그랬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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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고 그랬어요. 일단은 제일 대가리, 요거 간접이고, 몸뚱아리, 얘 직접이고, 이런 것도 있고, 서열을 나타낸다고 했죠. 서열, 일단은 이대, 요게 일단 1순위야. 일단 요거 해봐. 요거를 안 돼? 그럼 그 다음에 직, 요거야. 3순위 즉시. 얘네들 모두 다 최소한도로 행해져야 되지만, 이들 사이에서 서열을 매겨보자면, 일단 이게 일단 우선이고, 요걸로 안 될 때 이거라는 거고, 요걸로 안 될 때 요걸로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랬죠. 이번 지문은 바로 요거였어요. 이대, 이행 강제금이나 대집행으로, 안 될 때, 직접 강제를 한다. 네, 맞아요. 이대가 우선이고, 안 될 때 직접 강제를 하는 거야. 서, 맞는지만, 굉장히 유용한 두 문자. 간적과 집적도 구별되고, 서열도 구별되고, 순서 그대로. 자, 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문자로 끝내버리죠. 대집행 어디에 돼요? 철보기. 철거이무, 복구이무 되죠? 명태. 안 되죠? 명도태고 안 되죠? 이거 뭐야? 명도 대집행한다? 안 돼요. 명태는 대집행이 안 돼요. 명도 대집행할 수 있다? X. 이걸 틀리진 않았겠죠. 3번,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즉시 강제는 사전영장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사전영장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그 S, A, B, C 좀 전에 말했던 것은 전부 다 S, A, B, C에서 답이 나온 거고요. 요거는 S, A, B, C만으로는 답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요거는 이제 B급이었고요. 1번은 B급이었어요. 2번이 정답이었는데 2번은 무급이었어요. 3번은 심지어 지업이었어요. 4번은 S급이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을 하는 거 4번으로 보았다. 맞아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독일 수표세계에서 수표죠, 수표? 수표. 수용 보상금은 뭐에 근거해서요? 네, 표정 공시지가. 표정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이것은 하펀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개발이익은 배제한다고 그랬죠. 왜요? 개발이익을 쳐서 주면 얘가 로또 당첨된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개발이익은 배제해서 준다고 그랬는데 개발이익을 배제해서 주는 것이 위헌이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맞고 뒤에가 틀렸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좋은 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쓴 선실보상의 어떤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 원칙을 한 지문에 다 묵여 넣었죠.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뭐예요? 보상은 사업시행자. 돈 버는 놈이 보상한다. 사업시행자가 보상한다. 그리고 보상은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사업보상이 아니라 사전보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보상은 현금보상이지 현물보상이 아니다. 지금은 물물교환 시대도 아니고 땅 가져갔으니까 뭐 여기 뭐 먹을 거 줄까? 안 되죠. 돈 줘야 돼요, 돈. 현금보상이에요, 현금보상. 사업시행자 보상, 사전보상, 현금보상. 세 가지 원칙을 다 넣었어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가지고 묵급을 했던 부분인데 뭐 어려운 내용은 전혀 아니죠. 이게 이제 정답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3번. 요거는 사실 지업이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지업이기도 하지만 S급이기도 한 거예요. 왜요? 제가 이 얘기도 한 100번 냈죠. 테마 75번 제일 마지막에 수용적 침해와 수용유사 침해가 나오는데 늘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한국의 대법원 판례가 하는 게 아니고요. 독일의 판례가 하는 얘기고요. 독일의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죠? 라는 얘기를 한 번 샤우팅을 하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것만 기억하시면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될 이유도 없고 나오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나왔긴 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은 뭐예요? 대법원이 대한민국 대법원이 수용유사적 침해 이론을 받아들였다라는 판시잖아요. 뭐 한국방 필요없어요. 필요없어. 우리나라 대법원이 수용유사 침해 이론을 받아들였냐? 아니죠. 받아들이지 않았죠. 늘 말했잖아요. 늘. 늘. 대법원 아니다. 독일 이동이다. 따라서 안 중요하다. 내면 이상한 놈이다. 이것도 이상한 놈이어서 낸 게 아니라 그냥 그 범위 내에서 낸 거예요. 대법원은 이런 것을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업이라고 했지만은 이 지문은 사실 지업이라기보다 사실 S급에 가까운 지문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하지만 뭐 그렇더라도 저한테 불리하게 이 불로 못 풀었다. 그 SBC로 못 풀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뭐 S급이죠. 하천법상 손실보상 청구권 공권 당사자 소송 민사 소송이다. X. 정답은 2번. 자 6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뢰보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선행의 공적 견해 표명은요. 반드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해야 될 필요는 없죠. 예를 들어 구청자님이 건축하게 해줄게. 거기까지는 안 가도 돼요. 그냥 담당자 여도 괜찮아요. 다만 담당자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담당자 정도는 돼야지 어제 부위만 같이 보 이런 애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담당자는 돼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 해야 된다. 얘가 신뢰할 수 있는 경우는 얘의 지휘, 임무,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다. 맞는 지문. 자 그 다음에 선행의 공적 변해 표명에 해당할 정도의 관행이 성립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뿐만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그러한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죠.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테마 4번에서 배우는 간습법의 성립요건도 마찬가지죠. 관행이 있어야 되고 주관적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테마 5번에서 배우는 신뢰보기 원칙에서 마찬가지죠. 선행의 공적 변해 표명으로서의 관행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으로 관행이 있어야 되고 주관적으로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근데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 것에 족하다.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험의 특징이 다 옛날에는 자기들이 지문을 만들려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이제 좀 기가 죽었는지 많이 겸손해졌어요. 이런 것들도 다 보면 국회직에서 최근에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이 뿔이 그대로 실려있어요. 그 지문 자체가. 그래서 좀 많이 다른 시행처에 이미 검증된 지문을 자기들이 사용하려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동안 자기들이 제조하려고 했는데 그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조문 그 자체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보호에요. 보호가치 있는 신뢰. 하지만 신뢰보호 원칙이 한계 보여요. 공익 또는 제삼자의 이익. 그렇지 않으면 보호해야 된다. 맞죠? 조문 그 자체예요. 조문 복북.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신뢰보호 원칙이 한계죠? 이럴 때는 신뢰를 보호해주지 않아도 되죠.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맞습니다. 이때는 보완해줘도 됩니다. 정답은 쉽게 나왔습니다. 자 7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법률 유보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잠깐만요. 분필 좀 갈겠습니다. 법률 유보호 원칙은? 그렇죠. 법률 유보호 원칙은 뭐예요? 중요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중요함. 안 중요함. 중요한 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됨. 안 중요한 건 근거가 없어도 됨. 근데 중요한 건 다시 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이지까지는 않은 게 있음. 본질적인 것은 국회의원이 스스로 직접 법률에 해야 됨. 본질적이지 않은 것은 근거만 있으면 되고 위임도 가능함. 이걸 물어본 거죠. 법률 유보호 원칙은 근거만 두면 충분한 게 아니라 일단은 중요한 건 근거를 둬야 되는데 어떤 거? 본질적인 거. 본질적인 거. 그건 어떻게? 스스로. 국회의원이 스스로 해야 된다는 요구까지 내포한다. 맞아요. 중요한 건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중에 본질적인 것은 스스로 법률에 직접 해야 된다는 요구까지 말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뭐예요? 자치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 자치조례죠. 자치조례? 자치조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법률에 위임이 없어야 되죠. 다만 치매적인 사항은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되죠. 다만 위임이 있더라도 포괄 위임으로 족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보다 언제나 더 쉽다고 그랬어요. 일반적인 사항은 뭐야?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되죠. 일반적으로는 구체적인 위임이 필요해요. 하지만 자치조례는 위임이 아예 없어도 돼. 경우에 따로 있어야 되나? 그때도 포괄 위임은 좋게. 그래서 언제나 이거보다는 쉽다고 그랬습니다. 자치조례에 대한 위임이 있어야 된다 하더라도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맞습니다. 구체적 위임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사업시행자 동의요건 두 개가 있죠. 조합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이 풀 테마 20에 가보시면요. 이 표가 그대로 있을 것이죠.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인가의 성격이 뭐예요? 조합에 있을 때는 강학상인가 소유자가 있을 때는 뭐예요? 강학상 특허 그리고 사업시행계의 동의 정적서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본질적인 사항 아님 그래서 여기 얘네 자치 정관의 포괄임에도 괜찮은 반면에 여기 여기 동의요건은 뭐예요? 요것은 본질적인 사항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에 정해야 함 그래서 실제로 도시정비법을 보면은 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시행계의 인가의 동의 정적서를 규정을 하에 법률에서 해놨다고 그랬죠? 뭐 지금 기억도 안 나는데 뭐 이게 소유자의 5분의 3 뭐 2분의 3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3분의 1 이런 식으로 여하튼 간에 조합이 하는 경우는 동의 정적수가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지만 소유자가 하는 경우는 본질적이라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누가 했습니까?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네요. 이때는 본질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로서 규정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고 법률로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너무 쉽죠? TV 수신료 TV 수신료를 얼마로 할 것인지 누구한테 거둘 것인지는 본질적인 사항 금액과 납부임의자의 범위 하지만은 그것을 걷기로 결정을 된 다음에 어떻게 거둘 것인지 내가 직접 할 건지 위탁할 것인지 그리고 위탁한 다음에 누구한테 할 것인지 이것은 테크니컬한 사람은 본질적인 사항이 아님 맞는 지문 정답은 3번 S급 지문이죠. 그 다음에 8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번 요게 이제 오답률 탑5 문제였는데요. 그 이번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좀 절차법을 이제 많이 활용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1번 문제도 절차법이었잖아요. 그리고 절차법에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었으니까 제가 헛소리를 못하겠죠. 제가 늘 뭐라고 그랬어요. 행법신 지쳐 고인물 확공개 뉴비 지쳐 조약 아직 안 들어오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행법신 지쳐 행정예고 입법예고 신고 지도 처분 이건 그냥 원래부터 있던 거 맨날 나오던 거 확공개 새로 들어온 거 조약 조사와 계약 이건 행정 절차법이 없는 거 이렇게 있을 때 확공개 조문이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급을 붙여놓은 것도 있고 안 붙여놓은 것도 있지만 이것은 뭐든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요풀에 한 페이지를 통으로 아래에서 조문을 그대로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걸 분선해놓은 다음에 심지어 표로도 다시 만들어주고 그렇게 말씀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말씀드렸던 확공개에서 확약을 통째로 그 페이지 통째로 하나 냈고 이따가 보겠지만 공표 이것도 통째로 하나 냈어요. 그래서 절차법을 좀 많이 써먹었어요. 이번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해되시겠죠? 지금 문제는 이거예요. 확공개의 확약 확약 확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해줘 약속이라고 했죠? 약속 확약 약속이에요. 약속 뭐에 대한 약속? 처분에 대한 약속 그 처분을 할 거야? 안 할 거야?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얘기가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처분과 확약은 처분 그리고 처분이 약속이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게 간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처분은 문서로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확약도 문서로 하도록 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처분을 할 때 어느 행정청과 사전협의를 거쳐서 해야 돼. 그러면 확약을 할 때도 똑같이 사전협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방식 절차 권한 모두 다 처분과 확약을 거의 데칼코만이 좀 붙여놨다고 그랬고 거기에 나온 것입니다. 그럼 이거 먼저 볼까요? 확약은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다? 아니죠. 확약은 처분과 마찬가지로 문서로 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볼 것도 없죠? 확약은 문서로 해야 돼. 근데 말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고요를 요구하면 교부해야 된다. 이것은 뭐예요? 지도예요. 지도. 행정 지도 조문에 여기 행정 지도라고 쓰면 맞아요. 근데 행정 지도 조문을 복붙한 다음에 확약으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지도는 말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확약은 처분에 준하는 처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문서로 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이게 지금 4번이었죠. 이게 4번. 이것도 있겠죠. 어딘가 있을 거야. 여기 있네. 2번. 2번 한번 볼까요? 2번. 행정청은 어떠한 처분을 할 때 처분을 할 때 협의를 거쳐야 된다면 확약을 할 때도 똑같이 절차를 거쳐야 된다. 맞아요. 이게 뭐야? 이게 2번인 이거. 이거 데칼코만이. 데칼코만이 그려드렸잖아. 이거예요. 확약 조문은 뭐가 나오든 나온다. 그 뭐가 나오든 나온다가 이제 다 나온 거예요. 사정변경된 경우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죠. 확약에 기속되지 않는다. 맞아요. 이번 시험에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게 뭐냐면요. 지문의 밀도입니다. 지문의 밀도. 25문제에 4지문이 주어지면 100지문을 써먹을 수 있잖아요. 100지문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 중복 지문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이건 어디서 나왔어요? 아까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나왔어요.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해서 사정변경이 있으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은데 더 이상 그 선의의 공적현의 표명을 지키지 않아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반하지 않는다. 그것과 사실은 같은 취지예요. 신뢰보호의 원칙이 뭐예요? 확약이 한정되지는 않지만 확약이 대표적인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란 말이에요. 사정변경이 있을 때는 그 약속 안 시켜도 된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00지문 중에 이따가도 제가 몇 개 말씀드리겠지만 100지문 중에 많은 게 중복 재활용 출제가 됐어요. 토시까지 똑같진 않죠.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렇지만은 조금 더 섬세하게 냈다면 웬만하면 중복된 징점을 얻게 내야 되는데 이런 게 중복된 징점이에요. 맞고요. 다 했나요? 확약이 정이죠. 신청에 따라서 하고 그리고 뭐 하고나 안 할 것을 확약할 수 있다. 맞고요. 4번 조문 그 자체죠. 조문 부분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많이 맞았어요. 거의 70%가 맞았기 때문에 뭐 이게 여러분들이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걸 틀리신 분들은 확공개 이거는 조문이 무조건 나오니까 알아두라고 말씀드렸던 그게 이제 조문의 쪽은 서울에 소홀했다. 아무 조문이나 외우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찍어준 조문을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찍어준 조문도 못 외우셨다. 그래서 약간 아쉬움이 있다.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한번 가보는 겁니다. 모든 조문을 외우는 건 불가능하죠. 모든 조문을 외우라는 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다 하지. 그렇게 못하니까 찍어줘야 될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가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 2번에 밀도가 전혀 없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야? 기본행위가 있고 인가가 있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어. 그러면 기본행위 대상으로 소송을 하죠. 근데 기본행위에 하자가 없고 인가에만 하자가 있어. 인가에 대해 소송을 하죠. 이거는 사실 이것도 이제 같은 얘기예요. 여기 하자가 있으면 여기 소송하고 여기 하자면 여기 소송해라. 같은 내용인데 이걸 1번 지문 이걸 2번 지문 이렇게 좀 지문이 밀도가 없어요. 밀도가 없어요. 한 지문은 사실 버리는 거와 똑같은 거야. 보겠습니다. 인가처분의 잘못 말했네요. 1번이 요거네요. 1번이 요거. 1번이 요거. 2번이 요거네요. 기본행위에는 하자가 없고 인가처분의 하자가 있다면 그 다음에 2번 2번 요거네요. 인가처분에는 하자가 없고 기본행위에는 하자가 있다. 그렇다면은 인가처분에 쌓아야 된다? 아니죠. 기본행위에 쌓아야 되죠.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이런 게 이제 뭐랄까 좀 출제의 역량이 많은 지문을 생성해내기 좀 벅차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본행위가 뭐예요? 기본행위 뭐라고 그랬어요? 정구라고 그랬죠. 정구. 인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스위치라고 그랬죠? 정구가 박살나있어요. 기본행위가 뭐예요? 그럼 뭐예요? 스위치를 아무리 키더라도 불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정구가 박살나있으면 스위치를 키더라도 불은 들어오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네요. 조합이 하는 경우 그리고 소유자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합이 하는 경우는 강학상 인가이고 소유자 하는 경우는 특허라고 말씀드렸죠. 조합이 하는 경우는 강학상 인가이다.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조합이 하는 경우에 사업시행계획인가는 강학상 인가 즉 보충행이다. 맞는 지문.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알 수 있죠. 아까 전에 물론 아까 전에 나온 쟁점이나 달라요. 아까 전에 여기에서는 정적수가 본질적 사항이다. 그런 쟁점이었고 지금은 이제 요거는 인가이다인데 요것도 사실은 한 형제의 카테고리잖아요. 그거 내면서 이제 요것도 내볼까 하고 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행법신지처 확공개 조약 말씀드렸을 때 마지막에 조약 조사와 계약 요건 행정절차법이 없다고 그랬죠?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계약은 행정기본법에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요하면 된다고 그랬죠? 기억은 기억이다. 계약은 기본법에 있다. 기억은 기억이다.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계약은 기본법에 있다. 기억은 기억에 있다.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거기에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을 할 수 있고 계약서를 써야 된다. 맞습니다. 행정기본법 조문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사격감은 없었고요. 여기서 우리가 취해갈 것은 계약이 기본법에 있다는 요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험 정도에 왠지 그렇게 나올 것 같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늘 나오는 거죠. 지자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이건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이건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이건 물건을 사는 공공조달계약 근데 공공조달계약 6글자 길어요. 그럼 2글자 빼고 공공계약 이 공공계약은 공법상 계약과 구별해야 된다고 했어요. 공법상 계약은 공법적인 계약이고 공공계약은 그냥 시청 같은 데서 쓸 물건 사는 계약이야. 시청에서 하이마트가 가지고 책상 다 섞여주세요.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00%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것도 원칙적으로 사법상 계약이고요. 민사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죠. 맨날 나오는 에스크 질문이죠. 맞는 질문이고 4번을 먼저 볼까요. 지자체가 당사자로가 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지자체를 당사자로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고요. 이 법률이 적용되는 법은 공법상 계약도 있고 사법상 계약도 있겠죠. 정리해보면 이렇게 된 거죠. 지자체가 당사자가 됐다. 지자체가 당사자가 맺는 계약 중에는 공법상 계약도 있을 때고 사법상 계약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법상 계약의 대표적인 게 지금 나왔던 공공조달계약 요게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요거고 그리고 4번이 요거죠. 지자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법적인 계약이건 사법적인 계약이건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두 중에서 공공계약은 사법적인 계약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 맞는 심화. 요것도 좀 느낄 수 있는 게 작년 23년도 소방에서도 뜬금없이 소방이 그렇게 출제가 굉장히 선진화된 그런 곳이라고는 할 수도 없는데 약간 국회 스타일로 자기 지대 요청 조달 계약이라고 저도 이제 모든 걸 잘하지 못하죠. 다만 그래도 제가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을 몇 개를 말하자면 그 중에 하나가 입찰이에요. 저는 그쪽 소송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뭐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저조차도 책에 굉장히 조금만 할애해놨던 요청 조달 계약을 정면으로 해서 저도 좀 놀랐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뭐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공공계약 지자체를 당사자라는 계약 아니면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 이거 왜 뭐 꽂혔는지 이걸 자주 내요. 작년엔 진짜 놀랄 정도로 됐고 이번에도 봐봐요. 소중한 100 지문 중에 두 지문을 요걸로 지금 써먹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암튼 간에 소방에서는 이 조달 계약이 공무원 시험에서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소방에서는 조금 더 중요한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포상 계약은 당연히 공포적인 다툼이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이죠. 하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로지 테크닉화 할 적인데요. 손해배상에게 금액 산정 방법 이런 거는 민사소송으로 해도 된다는 것이 반례 태도죠. 이런 것도 당사소송으로 해야 된다. X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풀에는 B급으로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맞나? B급 10번 한번 볼까요? 어 맞네요. 139쪽에 B급으로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자 11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집행정지 요건 어떻게 되죠? 적극적인 요건 소극적인 요건 있죠? 적극적인 요건은 뭐예요? 적법한 본안 소송이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이다. 그리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이 된다. 신청이 이익이 있다. 뭐 이런 것이죠. 소극적인 요건은 뭐예요? 그럴진 모르겠는데 집행정지에 지면 공공공리에 반해요. 뭐 이런 거죠. 아니면 청구가 이익 없으면 명백해요. 뭐 이런 것이죠. 이건 누가 입증. 신청인 해달라는 놈이 입증. 이건 누가 입증. 피신청인 행정정지 해주지 말라는 놈이 입증. 이렇게 간다고 그랬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적극적 요건 적극적 요건이네요. 적극적 요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이 우려된다. 이런 적극적인 요건은 신청인이 입증한다. 맞아요. 맞고요.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불복할 수는 없다. 맞죠? 처분 자체의 적법은 여기서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집행정지를 할 건 아니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제 증인신문도 해보고 CCTV도 까보고 사실 조회도 해봐야 1년 후에 나온 거고 이건 지금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본안 소송이 적법하기 계속 중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고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이지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불복할 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맞는 질문이고 당연한 내용이고요. 자 이번 질문입니다. 집행정지는 뭐예요? 지금 보는 것처럼요. 본안 소송에 기생한 놈이에요. 그래서 본 소송을 재개해 놨는데 이게 판결 날 때까지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때까지 처분 좀 좀 봉인해 주쇼 하는 게 집행정지란 말입니다. 말하자면 얘가 본체고 얘가 기생충 같은 거예요. 따라서 숙주 본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본체가 죽어버리면 얘는 바로 죽어버린다고 그랬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본안 소송이 치아가 됐다. 그럼 집행정지 관련 절차도 그냥 종료돼 버린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집행정지를 하려면 본소송 숙주가 계속 중임을 살아있어야 되는 거고 본소송이 치아가 됐다면 숙주가 죽어버렸다면 집행정지에 관한 소송 절차는 각화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맞는 지문.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번 3번과 4번도 3번과 4번도 이것도 이제 또 뭐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은 같은 취지의 지문이죠. 동일한 취지의 지문이에요. 이런 게 밀도가 없는 거예요. 좀 좀 이제 사실상 한 지문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삼지선다형 같은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상 취지가 똑같기 때문에 아까 인가 문제도 그렇고 이것도 한번 봅시다. 재처분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정 영업정지 3개월 영정 3개월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슬프죠. 그래서 영정을 한 1개월 정도 받고 있어요. 총 3개월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영정을 받고서는 제가 기민하게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집행정지를 영정 1개월쯤 됐을 때 받아 냈어요. 받아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면요. 집행정지 결정에 써놨겠죠. 언틸 언제까지 이건 쓰기 나름인데 이 경우는 판결 선고시 본안 판결 선고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얘가 봉인되겠죠. 영업정지가 봉인이 되는 거예요. 원래의 처분이 집행정지로 인해서 봉인이 되고 나는 다시 이제는 행복하게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영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본안 판결이 선고 해가지고 너 패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의 영업정지가 옳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본안 판결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본안 판결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집행정지는 실효가 되는 거죠. 집행정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얘 유효기간이 끝났어요. 본 판결이 선고돼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봉인이 해제가 되겠죠. 봉인이 해제가 되고 이제 영업정지는 살아나겠죠. 시간으로 그려볼까요? 영업정지 1 집행정지 2 집행정지가 일어나면 동시에 봉인이 일어남 그런데 본안 판결 선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와 동시에 집행정지는 실효됨 그럼 그와 동시에 봉인은 해제됨 그러면 영업정지가 다시 확 살아남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국민이 말하는 거야. 영업정지가 살아나긴 했는데 영업정지가 3개월 했잖아. 그럼 여기서 1개월 지났고 소송하다가 3개월이 다 지났어. 그러니까 이미 3개월이 지났으니까 나 영업정지 안 받을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럴 수는 없는 거고 너는 지금 1개월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두 달을 유예했던 것에 불과해.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동등수증의 제재로 2월을 지금이라도 추가로 받아서 총 3개월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거예요. 한번 볼까요? 3번 제대처분 영업정지 3개월에 대한 소송 절차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이루어졌다. 영정을 받았는데 집행정지가 받았다. 근데 본안에서 본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원래의 처분이 문제가 없던 것으로 즉 영업정지 처분이 맞고 국민이 잘못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돼서 집행정지 결정이 실효가 되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등수준의 제재가 있도록 해야 되죠. 동등수준의 제재 총 3개월이 나오도록 지금이라도 2개월을 추가적으로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동등수준의 제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 틀린 지문이고 이게 정답이고 6번에는 S급으로 박혀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대처분 이거죠. 영업정지 3개월 3개월의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대처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소송이 있었고요. 그리고 본안소송 판결시까지 본안 판결시까지 집행정지 결정을 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집행정지 결정 딱 나오면 이거 봉인돼가지고 더 이상 영업정지는 이제 효력을 잃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본안 판결이 선고가 됐어. 여기로 왔지. 본안 판결이 선고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읽어봐요. 본안 판결이 선고되면 집행정지 결정은 효력이 소멸 실효되고 동시에 선고되면 동시에 실효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봉인은 해제된다. 영업정지처분의 정지효력이 해제되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이 살아나서 2개월이 진행된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은 사실은 같은 취지의 내용이에요. 3번과 4번은 사실 같은 취지의 내용이에요. 되시겠죠? 영업정지 집행정지 본안 판결 선고 집행정지가 나면 동시에 봉인됨 본안 판결이 선고되면 집행정지가 없어지고 그럼 봉인이 없어졌으니까 영업정지가 다시 살아남 그럼 어떻게 돼? 다시 진행됨 이것도 3번이겠네. 이렇게 되겠죠? 되시겠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답 1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탑1이네요. 국가 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영조물 책임이네요. 영조물 책임이 굉장히 쉽죠? 어떻게 되는 거야? 영조물이 사실은 이제 국물이죠. 하자가 있어서 손해를 보면은 갚아준다. 이게 다야.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하자가 뭐야?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영조물은 어디까지야? 이게 두 번째로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별로 안 나오죠. 여기서는 이거와 관련된 요 하자라는 개념은 뭐야? 어떤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너는 이 하자인의 새끼 이러진 않죠? 그냥 보통의 정도를 가지면 하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완전 무결하지 하지 않으면 하자가 있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통상의 안정성을 갖추면은 그럼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는 통상의 안정성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 하에서의 안정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완전 무결하지 않으면 하자가 있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하자 개념 두 번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하자에 한장되나요? 아니죠. 물리적으로 하자가 없더라도 이용방법이나 상태가 스윙 가능성을 넘으면 하자가 있다. 대표적으로 뭐예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거 매향리 사격장 김포공항 이게 뭡니까? 물리적으로는 그 공항이나 사격장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비행기를 겁나 뛰고 사격을 겁나 해서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럼 뭐예요? 물리적 흠결이 없더라도 이행 방법이나 이용방법이나 상태가 스윙 가능성을 높아서 하자가 있다. 너무 유명한 내용이죠? 그게 2번입니다. 여기 하자란 여기 하자란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통상의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여기에서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은 시설 자체에 있는 물리적 외형적 흠결이나 불비에 한정한다. 아니에요. 물리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격장이어도 너무 시끄럽 하자가 있다고 했어요. 이게 많이 틀린 거라는 건 사실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게 C급이었어요. C급. C급이었고 요풀에 정확하게 페이지 302쪽으로 가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글자도 안 빼놓고 똑같이 읽을게요. 여기다 써놨거든요. 시설 자체의 물적 흠결 불비에 한정 X 이렇게 써놨어요. 요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몇 글자 안 되니까 써보죠. 시설 자체의 물적 흠결 불비에 한정 X 이거예요. 시설 자체의 물 적 흠 결 불비에 한정 X 하나인다. X 그리고 여기다 써놨죠. C 요렇게 요풀은 너무 짧아서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이걸 못 알아들으면 국어 공부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시설 자체의 물적 흠결 불비에 한정 X 더 쉽지 더 쉽지 금방 읽을 수 있잖아. 이게 그거예요. 이게 그거. 그래가지고 뭐가 어떤 키워드인지 이게 키워드예요. 시설 자체의 물적 흠결 불비에 한정 X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이 쓴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제일 많이 틀린 문제라는 것은 사실은 조금 조금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암튼간에 이게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번은 제가 국세청 말하면서 말씀드렸죠. 물론 국세청이 굉장히 훌륭한 기관인데 또 훌륭한 기관들은 또 이제 뭐랄까요. 어느 정도의 이제 그 곤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 같은 데는 대법원 판결을 놔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 정도가 아니고 그냥 대법원이 이제 그 안에 소재판부에서 난 거 이런 것은 가끔 안 따르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저도 이제 그런 거를 그 뭐라고 그럴까 그 법조에만 있을 땐 모르다가 감사원에 가서 심사청구 업무를 하면서 그때 알게 됐죠. 아 국세청이 이 정도로 곤조가 가오가 있는 기관이었구나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여기도 이제 뭐예요. 대법원 판단이 났는데 대법원 판단이 났어. 다 알려줬어. 그런데도 그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견해를 보집해가지고 대법원이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한 세금을 계속 내게 했다. 그러면 이것은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유명한 판례죠. 유명한 판례고 이제 실제로 국세청이 이 정도까지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우리가 수험생이니까 어떤 우리의 기억을 오래가기 위해서 국세청을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에 그 요게 이제 아까 전에 2번이 정답이었죠. 2번을 50.7%인가 선택을 하셨고 1번과 3번은 거의 속지 않으셨어요. 이걸 속지는 않죠. 4번을 많이 들리셨어요. 4번을 36% 선택하셨어. 통해서 2, 4번이 거의 대등했기 때문에 요 문제가 많이 틀렸던 문제야. 요거는 요거는 약간 좀 깜찍한 출제라고 볼 수 있죠.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뭐냐면은 요게 이제 깜찍함이에요. 여기 깜찍함. 이게 이제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들도 글을 써보면 알겠지만은 뭔가 글을 써보고서는 뭔가 좀 쫄리나? 쫄릴 때 어떻게 해요. 가로 쳐놓고 몇 마디 써주죠. 여기 이제 쫄리나예요. 쫄리나. 쫄리나 해서 이제 깜찍하게 몇 마디 붙여놓은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광역지자체가 있어요. 광지가 있어. 기지가 있어. 기초지자체에 있어. 그래서 광역지자체에서 자기 일이야. 근데 기초자치단체장한테 맡겨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서초구청장한테 맡겨놔. 그러면은 서초구에서 그걸 가지고 그 영조물을 관리하다가 하자가 있어서 피해. 빅팀. 국민이 피해를 입었어. 맨날 보시던 그림이죠. 영조물의 하자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국민이 지금 분노해가지고 지금 행정주체한테 돈을 달라고 국가배상을 구하려고 했는데 두 놈이 있다. 누구한테 구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가능함. 광지한테는 5조의 책임. 사무기속주체로 쓰일 책임. 기지한테는 6조의 비용부담자로 쓰일 책임. 다만 이건 언제 얘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상위 지자체가 광역 지자체가 하위 지자체한테 여기에 하위 지자체장한테 영조물 이거죠. 상위 지자체 광지 하위 지자체장 기지 영조물 광지 기지 영조물 설치관리권한을 위임한 경우 기간이 위임한 경우 하위 지자체장이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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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조물의 얘가 지금 광역 지자체장으로부터 넘겨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영조물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게 한 경우 입히게 한 경우 누가 상위 지자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어 맞아요. 상위 지자체가 5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요. 그리고 기초 지자체도 6조의 책임을 져요. 다만 얘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마 처음에는 요게 없었을 거예요. 요게 없었을 거야. 요게 없었을 거야. 거의 100% 확신해. 처음에 요게 없었어. 판례 문구가 아니에요. 판례 문구가 아니고 지들이 그냥 쓴 거예요. 이렇게 썼다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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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근데 이렇게 하면은 꼭 여기 얘만 진다는 거 같잖아. 근데 얘 말고 얘도 져.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상위 지자체가 책임을 진다. 그럼 선생님들이 이의제기 이의 있습니다. 왜요? 상위 지자체뿐 아니라 기초 지자체도 6조의 책임을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은 완전하게 올바른 지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의제기가 예상이 되는 거야. 그럼 이의제기가 예상이 돼서 얘는 비용을 부담할 때만 책임을 지는데 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하면서 기초 지자체가 책임을 질 여지를 없애버리고 싶어서 얘 뿐만이 아니라 얘도 된다라는 얘기를 없애고 싶어서 이 얘기를 수줍게 여기 써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귀여움이죠.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근데 이것도 사실은 따지고 들면 사실은 좀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비용 부담자라는 건요. 종국적인 비용 부담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외형적인 비용 부담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광역 지자체가 종국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더라도 외부적으로 이 기초 지자체에서 이 영조물과 관련해서 외형적으로 자신들이 봉급을 주는 동무원이나 아니면 자신들의 어떤 여기를 통해서 그 돈이 소스는 여기더라도 아무튼 그 돈을 입금받아서 얘가 쓰고 있다면 그때는 얘도 비용 부담자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쓰더라도 여전히 얘가 비용 부담자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기에서 벗어나진 못 돼요. 그래서 시도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무슨 시도였는지 얘가 책임을 진다라고 내고 싶었는데 얘도 책임을 지니까 이 질문은 틀렸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얘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비용 부담자일 경우일 텐데 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라는 말을 깜찍하게 써놓은 거예요. 실제자는 물론 그 사람이 머릿속을 까먹을 수는 없죠. 근데 거의 이걸 보면 눈에 보이는 거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텐데 그 시도조차도 맞지가 않은 게 여기에서 궁극적 비용을 얘가 지도록 했더라도 형식적 비용을 얘가 지고 있다면 여전히 얘는 책임을 져요. 그래서 이 시도는 사실은 좀 뭐랄까 있으나 마나한 시도였어요. 여하튼 간에 상위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하위 지자체도 책임을 지고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 질문을 이제 내고 싶은 그 의도에서 냈다면 이렇게 냈어야 돼요. 어떻게 냈어야 되냐면 이런 뭐 하나 말하는 소리 빼버리고 얘기를 이제 빼버리고 이게 이제 또 판례 중에 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하나의 책임을 진다 그런 판례 문구가 있어요. 거기에 착안해서 이제 그거 갖다 여기다 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이걸 제대로 내고 싶었으면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상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배상법 5조에 따라 책임을 진다. 이렇게 했으면 출제 시비도 전혀 당신들이 우려하는 출제 시비도 전혀 없고 그리고 요게 바로 인사처의 스타일이에요. 인사처에서는 요렇게 요렇게 해서 그냥 깔끔하게 맞는 질문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안 쓰고 는이 아니라 가라는 조서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요런 말을 덕지덕지 붙이면서 요것도 약간 이제 좀 아마추어적이 그런 게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하튼간에 그렇게 됐습니다. 1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행정절차법을 많이 써먹었다고 모든 조문을 외울 수는 없습니다. 강사가 외우라는 조문은 근데 외우셔야 됩니다. 확공개는 뭐든 나올 수 있다. 외우셔라. 요풀에 조문 그대로 복붙해놓고 심지어 그걸 표로 한번 다시 더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아까 전에 확약이 그대로 나온 거 확인했고요. 이번에는 공표가 위반사실 공표가 그대로 통으로 한 문제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위반사실 공표를 하려고 그래. 너 이 자식 군대 안 갔지? 네 이름을 올린다? 하니까 어 군대 갈게요. 하면서 관련된 의무를 이행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어 그래? 알았어 그럼 공표 안 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의무를 이행하면은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맞는 질문이라고 했고 어디까지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할 수 있는 거지 꼭 아니 아니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갔어도 감특안에 군대를 그때 안 갔던 건 사실 이름을 올리겠음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재량으로 돼 있다는 것까지도 기억하시라 꼭 말씀드렸고 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침해조 처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침해조 처분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를 무조건 해야 되죠? 무조건 해야 되죠? 아니죠.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예외가 있죠? 언제 안 할 수 있어요? 사전 성공전자판 그리고 뭐야? 포기 성질상 곤란 불필요 공공복리한 저 전지된 사실이나 자격상실이 판결에 의해서 증명 그리고 명백한 의견 청취 의견 제출에 포기 이런 경우에는 얘네들이 생략 사유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위반사실공표도 거의 똑같게 된다고 그랬죠? 위반사실공표도 위반사실공표가 침해조 처분이라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이건 위반사실공표의 개별법에 따를 거예요. 하지만은 침해조 처분에 매우 준하는 것이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사전통지 항상 이렇게 구조화를 시켜야 돼요. 의견 청취 똑같게 간다고 그랬어요. 똑같게 간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사전통지해주고 여기서도 의견 청취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만 요 예외 요건 좀 다르다고 그랬죠? 기억하시는 본토 문자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되는 거 뭘 포기하면 하는데 성공을 포기하면 하는데 성공포기 기억나시나요? 요풀에 두 문자 성공포기가 써있을 겁니다. 네 성공포기입니다. 그래서 위반사실공표에서요 의견 청취는요 명백한 포기가 있을 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게 2번 질문입니다. 위반사실공표와 관련해서 포기를 했다면은 의견제출의 기회를 안 줘도 됩니다.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된다. X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성공전자판포기와 성공포기 그 중에서도 요 공통부문의 포기가 나온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얘가 뭔가를 위반했다고 공표를 했어요. 근데 알고보니까 걔는 위반을 안 했어. 너희 자식 군대 안 갔지? 하고 이름을 올렸어. 알고보니까 군대에 가서 열심히 지금 열심히 지금 복무하고 있어. 그러면 미안해 네 이름 내려줄게. 이렇게 정정한 정정을 해가지고 공표를 해야 되죠? 미안합니다. 이 사람은 군대에 갔는데 우리가 잘못 눌렀습니다. 이렇게 정정공표의 의무가 있어요. 다만 이때도 얘가 제 이름이 더 이상 인터넷에 오른낸 걸 원하지 않아요. 하면서 원하지 않으면 이 정정공표를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도 조문 그 자체 조문 그 자체 이것도 조문 그 자체에서 틀린지만 자 이것도 똑같죠? 의견 청취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의견 청취는 굳이 문서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말 인터넷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처분은 문서로 해야 되지만 처분에 관한 의견 청취는 서면 말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행정지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이렇게 해놨네요. 하여튼 보겠습니다. 공정력이죠. 처분이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처음부터 무효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위협하더라도 권한 있는 기간에서 취소가 되거나 철회가 되거나 유효기간이 있었는데 유효기간이 끝나거나 그러기 전까지는 유효로 통용된다. 공정력에 관한 내용이고요. 행정기본법의 조문화가 됐습니다. 자 2번입니다.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너무 유명한 내용이죠? 루프를 가지신 분은 페이지 24번으로 가보면요. 놀랍게도 4번 문제와 5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4번 문제는 뭐예요? 통총부 통영 총리령 부령 20일이 있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5번 6번은 5번은 뭐예요? 조례 규칙 20일이 있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서 소식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강사니까 통총부와 조례 규칙을 구별해서 치러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다 20일이니까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그 5번입니다. L급이죠. 조례와 규칙 뭐 상관없어요. 조례 규칙이건 통영이건 총리령이건 부령이건 저는 구별을 해놨죠. 강사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차피 20일 그냥 그래버리면 그만이라고 그랬습니다. 20일 맞습니다. 자 디귿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미 끝난 게 아니라면은 소고입법을 해도 소고입법이 아니죠. 진정 소고입법이 아니라 부진정 소고입법이죠. 따라서 재산권 침해라 할 수 없다. 맞는 지문. 이걸 틀리진 않았을 때고 S급이고. 자 리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안중에서 묵구비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이건 국어로 읽을 수 있죠. 여러분 한번 국어로 읽어볼래요? 입법자한테 재량에 맡겼다. 그러면은 입법자의 재량이다. 이게 어떻게 들리겠어요? 입법자한테 재량으로 맡겼으면 입법자의 재량이다. 유유인이 바보라면 유유인 바보이다. 이것은 내용적으로는 틀리지만은 국어적으로는 맞는 거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입법자에게 재량이라면 입법자의 재량이다. 그래서 맞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법률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건 잘못된 법이야. 헌법 불합치. 이렇게 말하면서 근데 이것을 소고입법 할지 언제까지 뭐 이렇게 소고입법을 할지 경과규정을 할지 이런 것들은 입법자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재량이 맡겼으면 이것을 소고입법을 할지 소급적용을 할지 여부 경과규정을 들지 입법자의 재량이다. 맞습니다. 입법자한테 재량을 줬으면 입법자의 재량이다. 맞는 내용. 자 그래서 전부 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떻게 구별하죠? 법문원 기준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규를 봐요. 하지만 법규를 불명하겠기 때문에 행위의 분야도 보고요. 행위 자체의 성질도 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환경 관련 분야다. 그러면 되도록 재량으로 이게 이게 뭡니까? 수익적행위다. 그럼 되도록 재량으로 이런 식으로 본다고 했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법규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법규 분야 행위 모두를 고려한다. 맞는 지문 2번 이걸 틀리진 않았겠죠? 기속행위는 어떻게 돼요? 객관식 그래서 하나이다. 독자의 결론 일정한 결론 그렇게 하는 거죠. 반면에 재량행위는 뭐예요? 주관식 답이 없어요. 독자의 결론을 도출하지 않아요. 독자 입장에서 판정하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독자의 결론을 도출하고 독자 입장에서 판정한다. 틀렸어요. 여기서는 기속행위라면 맞는 지문이겠지만 재량행위에서는 틀린 지문 정말 쉬운 문제였죠. 그다음에 3번입니다. 건축허가 뭐예요? 기속행위죠? 그래가지고 뭐예요? 법령상 정하는 제한사회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가를 해줘야 되죠. 거부할 수 없다. 맞아요. 다만 기속행위라 하더라도 뭐 특히 중대한 공익 중대한 공익이 있으면 거부할 수 있죠? 하지만 중대한 공익이 있는 게 아니라면 법상 요건을 갖추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판례는 재량과 판단 요지를 구별하지 않죠? 학자들은 구별하지만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 허가 같은 경우는 요건 부분에 주의 환경과 조화를 이룰 것 교과서 검정 같은 경우도 요건 부분에 교육에 적합할 것 이러한 학자들로 치면 판단 여지에 해당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판례는 그냥 재량 이렇게 퉁쳐버린다고 그랬죠? 맞는 지문 자 그다음에 16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참 공부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이제 해설 강의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공무원 강의잖아요? 이쯤 하면 이제 끝나가는구나 16번 이제 끝이 보인다는데 여러분들 아직 한참 넘었어 아직도 갈 길이 멀어 25번까지 있으니까요. 우리는 또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행정인이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자의 치유부예요. 들어온 짓을 해놓고 위협한 행정인을 해놓고 아 알았어 고쳐줄게 하면 처음부터 잘못이 없던 것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요. 행정부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지만 잘못을 저질러 놓고 없던 걸로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지만 국민한테는 안 좋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안 돼요. 원칙적으로 안 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은 늘 그렸던 그림 하자의 치유 하자의 치유 원칙 안 됨 예외 될 수 있음 그럼 언제 될 수 있는데요? 일단은 무효인 건 안 돼 취소해서만 돼 왜요? 무효는 뭐예요? 말하자면 치유는 뭐래요? 치료라고 그랬죠 치료 치료 누구한테요? 죽은 놈을 치료하나요? 아니죠 아픈 놈을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무효 죽은 놈은 치료할 수 없어요 치소 아픈 놈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치소도 내용적 하자 이건 안 돼 절차적 하자 형식적 하자 이게 되는 거야 그 모든 거의 전제는 뭐야 그 모든 거의 전제는 이게 행정행위의 무용 반복을 피하고 국민한테 추가적 침해가 없다는 전제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고 그래서 1번이 뭐야 1번이 이거예요 이거는 뭐겠어요 이거 무효에서 안 돼 이게 3번이에요 3번 3번으로 한번 가볼래요? 한번 징계 처분이 무효래요 무효인하자가 있었대요 그럼 뭐예요? 당사자가 나는 그래도 나쁜 놈이니까 징계를 받겠습니다 라고 용인했다 하더라도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지문 그래서 1번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이다 3번 지문은 무효에서 안 되는 것이다 치유에서 두 개가 나왔습니다 2번입니다 어떤 처분을 할 권한이 있으면 그것을 치수할 권한은 별도의 법적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다 S급으로 맨날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건 옛날에는 이제 판례가 하던 얘기였는데 지금은 아예 행정기본법에서 조문화까지 시켰다고 그랬죠 4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송달이 부적법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그 처분이 국민한테 도달해야 되죠? 근데 도달이 적법하게 되지 않았다면 효력 발생요건이 결효이기 때문에 무효인 것이죠 효력이 발생 왔었다 맞아요 효력 발생요건이 결효로 무효예요 근데 처분이 상대방이 그 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었다면 하자가 치유된다? 아니죠? 이거 우리 유명한 거 뭐가 있어요? 이런 게 있죠 내가 어떤 처분을 어떤 처분을 송달받진 않았어 송달받진 않았어 다만 이 처분을 사전에 정보 공개를 통해서 이미 내용을 받았어 그러면은 정보 공개를 통해서 내가 내용을 알게 되었으니 내가 내용을 알고 있었으니 내가 인식하고 있었으니 설사 송달이 억권에 잘못됐더라도 이 처분이 효력을 발생한다 이런 주장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되죠? 똑같은 겁니다 처분은 접법하게 송달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한 거고요 송달이 안 되었다면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거나 혹은 알 수 있었다거나 이런 걸 가지고 치유가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치유된다 X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맨날 나오는 거죠 어떤 처분이 있어요 여기서 뭐 변상금이라고 했으니까 변이라고 쓸까요 변상금 처분이 있어요 위협해요 취소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소송하는 방법 쟁송 취소 또 하나는 뭐예요 행정부가 직접 취소한 거 직권 취소 국민이 쟁송 취소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지금 판사가 지금 이걸 취소할지 말지 보고 있어요 이걸 하고 있으면 나는 직권 취소를 이제 못하게 되는 건가요 여기로 갔으니까 이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랬죠 이걸 하고 있는 중이더라도 직권 취소는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S급 지문이죠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직권 취소하고 새롭게 처분할 수 있다 맞는 지문 이거는 처분해야 하자 주체 내용 절차 형식 이렇게 돼 있죠 주체해야 하자 어떻게 되는 거야 원칙적으로 무효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취소사요 우리 시험엔 두 개가 나오죠 내용의 하자 케바케죠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그야말로 케바케고 절차해야 하자 반대죠 주체해야 하자는 원칙이 무효 예외가 취소 절차해야 하자는 원칙이 취소 예외가 무효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두 개가 있죠 형식의 하자 원칙이 무효 이렇게 되는 거죠 서명 날인의 기회 절차해야 하자는 원칙적으로 취소지만 예외적으로 무효인 거 두 개 첫 번째는 뭐야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경우 두 번째가 뭐야 과세 예고를 거친 처분과 관련해서 과세 적부심을 거치지 않은 경우 요거예요 요거 요게 나온 거야 그래서 과세 적부심 심사청구 요것을 안 했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고 절차상 하자는 원칙적으로는 취소 사유지만 이 경우만큼은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권한 없는 행정기관이 처분을 했어요 그럼 권한해야 하자니까 요거죠 주체해야 하자 무효죠 그리고 그 무효인 처분을 취소하는 그런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똥싼 놈이 치운다고 그랬죠 잘못한 놈이 치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무효인 처분을 하는 처분청이 하는 것이지 원래의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하는 것은 아니다 유명한 지문 맞는 지문이고요 맞고 맞고 자 그 다음에 리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나 철회 수익적 처분을 어? 그 수익적 처분 잘못 나갔는데 취소할래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줬다 뺏는 거죠 예를 들어 보조금 주기로 했다가 취소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이익경량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수익적 처분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할 때는 국민의 신뢰가 침해되지 않는지 아니면은 이익경량에 반하지 않는지 이런 걸 해봐야 돼요 하지만 어느 경우에 네가 나쁜 놈일 때 네가 허위 사위 사실은폐 은폐 고위 중과실 이럴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때는 신뢰보호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고 비례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죠 그게 나온 거야 리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익적 행정처분을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근데 애초에 당사자가 사실은 사위 사기라고 했죠 사기를 통해서 이 보조금 지급 결정을 받은 놈이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신뢰보호를 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신뢰이익을 원형할 수 없고 행정청도 이를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울 지문은 이거겠습니다 리울 지문은 이거 리울 지문은 이거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문제를 풀다가 다음에 수익적 처분을 취소할 때 지금 뭐가 나왔어요 이거죠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만은 뭐 사위 은폐 이런 경우는 신뢰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게 나왔잖아요 근데 다음 문제에 수익적 처분을 취소할 때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되지만은 사위 은폐일 때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또 나오면 어떻게 느끼겠어요 아까 전에 제가 말한 데요 밀도가 굉장히 떨어진다 지문을 제대로 못 써먹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뒤에 나와요 요것도 나와요 요것도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그 타이트한 타이트 막 꽝찬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뭔가 좀 헐렁헐렁한 좀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문을 많이 제조 능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런 거면 느낄 수 있는 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옵니다 저거 18번입니다 18번에 나오면 좋겠네 18번에 나왔네 자 요겁니다 요거 요거 18번에 2번으로 한번 가볼래요 당사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뭐 요거에요 허위 사위 은폐 이런 거예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아가지고 취소하려고 할 때는 그럴 때 아 여기 어 여기 사 이거 여기 그냥 봅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처분을 취소할 때는 굳이 비교 형량하지 않아도 되죠 비교 형량화해야 된다 이게 뭐야 요거에요 사위 은폐의 경우에는 비례 원칙 이익 형량 하지 않아도 된다 요게 뭐에요 지금 18 요게 아까 17번에 리을이었죠 요게 지금 18번에 2번이에요 요거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 18번에 3번은 또 이거에요 이거 18번에 3번으로 가볼래요 행정청은 접법한 처분을 처리 뭐 취소 처리 똑같죠 뭐 접법한 처분을 처리할 경우에 처리하는 경우로 인해서 당사자가 있게 되는 부리 사위가 그리고 얻게 되는 공익을 비교 형량화해야 되죠 비교 형량화해야 되죠 비교 형량할 필요는 없다 X 3번은 뭐에요 이거에요 이거 수익조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익과 공익을 비교 형량화해야 된다 근데 18번에 2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나쁜 놈일 때는 안해도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18번이 3번은 이거 18번이 2번은 이거 17번이 리을은 이거 이거 3개 가지고 그냥 그게 뭐야 사실은 한 지문으로 해도 충분한 그런 쟁점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그냥 세 지문으로 이렇게 이렇게 좀 헐렁헐렁하게 지금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런 게 이제 좀 이제 출제를 할 때 이제 많은 지문을 제조할 능력은 좀 없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연금 지급 결정 돈 줍게 이거를 취소하더라도 그 돈이 이제 토해내 환수 요게 적법하다고 해서 요게 꼭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뭐 맨날 나오는 내용이죠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이게 적법하다면 환수한 처분도 적법하다 아니에요 돈을 주는 것을 취소하는 건 적법하더라도 그 돈을 뺏는 것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요 요런 것도 이제 완전 아마추어죠 이건 이제 아마추어라기보다도 이거 그 좀 성의의 문제죠 적법하더라도 적법하다 이건 국어적으로 말이 되잖아요 적법하다면 이렇게 국어적으로 말이 되는 거죠 판례를 복부 태우고 이제 그 가공 과정에서 잘못해서 이런 일이라는 거죠 연금의 지급 결정과 같은 수익적 행위를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면 그렇다면 환수한 처분도 적법하다 이렇게 틀린 지문이지만 국어적으로라도 말이 되는데 국어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적법하더라도 적법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어적으로 이 문장은 이제 비문이 돼버린 거죠 X 19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번 자기완결적 자체 완성 쓸데없는 디테일이 있죠 자기완결적 이런 것도 이제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어차피 알아듣는데 이런 쓸데없는 디테일 자기완결적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기완결적 신고란 자기완결적 신고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신고만 적법하면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사항을 통제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로써 수리를 요하지 않으며 신고 그 자체로 효과를 발생시킨다 네 맞는 지문입니다 만약에 행위요건조 신고만 어떻게 돼요 일정한 사항을 통제함으로는 부족하고 수리를 요하며 신고 그 자체로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죠 행위요건조 신고라면 하지만은 자기완결적 신고면은 맞네요 신고필증 행위요건조 신고건 자기완결적 신고건 신고필증의 교부 여부에 따라서 효력 여부가 결정되는 건 아니고 신고필증의 교부 행위가 처분도 아니고 사실행위에 불과하죠 맞는 지문이고요 사인이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 자기완결적 신고에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자기완결적 신고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죠 네가 수리를 안 했다 하더라도 신고유력은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나는 신고자로서 영업을 한 것이지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맞는 지문이고 뭐 맨날 나오는 거니까 틀리지 않으실 테고 4번이요 자기완결적 신고는 행정기본법에 기정되어 있죠 아니죠 행정기본법에 아니라 절차법에 기정되어 있죠 아 선생님 이런 걸 어떻게 봐요 너 이것도 못해요 지읒은 지읒이다 네 늘 말씀드렸죠 자기완결적 신고는 절차법에 기정되어 있다 아까 비슷한 거 있었는데요 어 맞아 공법상 계약은 기본법에 기정되어 있다 말씀드리는 게 나오는 거니까 말씀드리는 걸 외우면 되는 겁니다 계약은 기본법 자완신은 절차법 기역은 기역 지읒은 지읒 자 자기완결적 신고는 어 이것은 지읒은 기역이라고 우기고 있네 아니에요 행정절차법에 기정하고 있습니다 X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행정이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탑2입니다 탑2 아까 전에 50.6%였고 12번 이건 50.7%예요 거의 그래가지고 거의 대등해요 탑1 탑2가 거의 대등해 그래서 이제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얘가 탑1일 수도 있는 거예요 까보기 전에는 근데 이것도요 이것도 C급이거든요 이것도 놀랐어요 이걸 틀린 분들이 절반에 육박한다는데 일단 이 50%가 맞았으면 이 중에 많은 수는 찍어서 맞았단 말이에요 그냥 찍어도 맞으니까 몇 명은 실제로 알고픈 사람은 3명에 1명 정도라는 건데 조금 이것도 이제 거의 난이도 3급에 준하는 확률이 나왔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감사원 제가 감사원 다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좀 장난스럽게 뭐라고 해요 이 자식 반달이다 반달이 뭐야 근데 건달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니고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왜 국회의 국회의 우려나 국회의 우리나라의 일장 대법원 우리나라의 삼장 헌재 성관위 행법 스타트 시간에 말하는 우리나라의 5장들이죠 그리고 의전서열로는 이제 10위 정도 되지만은 감사원 얘도 이제 늘 꼽살이 나온다고 그랬죠 어떤 특징이 있어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기관이냐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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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만약에 감사원을 없애고 싶다 이거는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못해요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못해 반면에요 뭐 뭐라고 그럴까요 국토교통부를 바꾸고 싶다 헌법 바꿀 필요 없어요 그건 헌법기관이 아니에요 정부조직법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맨날 정권이 들어서면 어떻게 돼요 정부조직법부터 바꿔서 자기들이 입맛에 맡긴 부처를 통폐합하잖아요 옛날에 없던 부처가 생기기도 하고 있던 부처가 없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교육부랑 과학기술부가 붙어있어서요 교과부라고 지금부터 떨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헌법기관이 아닌 데는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요 법률만 바꾸면 근데 헌법기관은 그걸 못해요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못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굉장히 그냥 뭐랄까 편안 이렇게 있는 거죠 정권이 맡겨도 그냥 편안 뭐 상관없음 뭐 이렇게 되는 거고 항상 논란에 있던 기간은 아씨 이번 정권에서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거고 물론 공무원 지위가 없어지진 않죠 다른 부처 어디로 가겠죠 그래도 아무튼 간에 자기 부처가 없어지는 건 좀 짜증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 여기 있어선 감사원은 같이 껴있어 근데 자체 입법 자체 입법과 관련해서 국회는 국회 규칙 대법원은 대법원 규칙 대법원 규칙의 대표적인 거 이번에 만든 행정소송 규칙 그리고 헌재 헌재 규칙 선관위 선관위 규칙 감사원 규칙은 헌법이 없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감사원 규칙이 있긴 있어 다만 헌법이 없고 법률에 감사원 법이라는 법률에 감사원 규칙이 있고 그것도 법규명령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있고 어디 있어요 요풀 페이지 41쪽으로 가보시면요 거기에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컴팩트하게 써놨죠 헌법기관이지만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이 쓰는 거예요 헌법기관이지만 재정권 규정 X 이거예요 반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관이긴 해 근데 입법권은 규정이 없어 왜요 왜요 이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길게 써주길 바라나요 이거면 되지 않나요 헌법에서 정한 기관 헌법기관 헌법에서 정한 행정부가 아닌 기관 이 안 행정이법에는 국회 그러니까 여기 행정부가 아닌 이란 말은 대통령 국무총리 이걸 말하는 거야 대통령 국무총리는 당연히 있고 그거 말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가 있고 얘네들은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재 규칙 선관위 규칙 할 수 있어 근데 감사원은 기관으로는 있지만 규칙 제정권 요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틀린 질문이에요 이해 되시겠죠 에그플에 C급으로 기재되어 있고 문제도 기재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탑2라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판다리잖아요 이건 건다리죠 다 있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번을 보기 전에 3번을 먼저 볼까요 2번과 3번은 형제에요 형제 요거는 이제 밀도가 없다고 뭐 할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이제 이건 잘된 거에 가까워요 약간 이제 약간 빌드업에 비슷한 거죠 2번에서 빌드업에서 3번으로 가는 그런 과정인데 요것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좋은 출제이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3번을 먼저 봅시다 우리 행정이법 나오면 거의 반드시 행정이법에서 단 한 지문 나온다고 꼭 뽑아주세요 라고 하면 이거죠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이게 뭐야 형식은 형식은 법규명령인데 실질은 내용은 행정규칙인 거 이것을 법규명령형식의 실질은 행정규칙 너무 기니까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이렇게 부르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대통령령의 형식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제재기준 제재기준은 너네 공무원들 내부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해요 실질은 행정규칙이야 하지만은 법규명령형식 대통령령형형식을 취했어 혹은 총리령 부령형형식을 취했어 제재기준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형식으로 치면 얘는 법규명령이라고 봐야 돼 여기에 대통령령형형식의 제재기준이나 총리령 부령형형식의 제재기준이 있을 때 형식의 주안점을 주면은 얘는 법규명령이라고 봐야 돼 반면에 실질의 주안점을 주면은 얘는 행정규칙으로 봐야 돼 우리 판례는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보죠 우리 판례는 대통령령은 법규명령형식 중에 제일 센 형식이야 그래서 대통령령형형식으로 했을 때는 얘는 법규명령으로 보죠 어떻게 되는 거야 형식을 보죠 형식 형식을 보죠 형식을 보죠 반면에 총리령 불형일 때는 어떻게 봐요 총리령 불형일 때는 오히려 형식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형식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중시하죠 내용을 중시해서 얘를 어떻게 봐요 행정규칙으로 보죠 3번 지문 볼까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뭐예요 총리령 불형이잖아요 시행령 대통령령이 얘나 시행규칙 총리령 불형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총리령 불형형형식으로 정한 지대처분기준 이것은 행정규칙 내부사무처리기준이라고 판시하였다 맞네요 요거네요 요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렇게 형식은 법규명령이나 실질은 행정규칙인 이런 식으로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일치하지 않을 때 두 가지 견해가 가능한 거예요 형식을 기준으로 해서 법규명령이라고 보는 견해와 실질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규칙이라고 보는 견해 두 개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걸 봐봐요 어떤 행정이법을 실질에 따라 분류할 때 실질에 따라 분류할 때 내용에 따라 분류할 때 그때는 그 내용이 대외유가 있는 건지 즉 법규성이 있는 건지 내용이 대외유가 없는 건지 법규성이 없는 건지 그에 따라서 법규명령인지 행정규칙인지 판단하겠죠 반면에 어떤 행정이법을 실질이 아닌 형식에 따라서 형식에 따라 판단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대통령형 총리령 불형인지 혹은 훈령예교 고시인지 이러한 어느 옷을 입었는지에 따라 판단하겠죠 반면에 실질에 따라 판단하면 그 내용이 대외유가 있을 것인지 내부 처리 기준에 불과한 것이 그거에 따라 보겠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2번과 3번은 형제 질문이에요 형제 질문 이거는 좋은 출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0.1점 직접 국민의 기본권 침해 볼 것도 없죠 펌프스원 된다 5 자 그 다음에 21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특기로 풀 수 있는 거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21번 65.3% 이게 탑3입니다 이것도 참 좀 이거 S급이거든요 예 이걸 어떻게 틀렸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헌법 21조 뭐라고 했어요 언론 출판이죠 언론 출판이 뭐라고 했어요 언론 말하는 거 출판 책 쓰는 거 말하고 책 쓰는 거 두 글자로 뭐 표현 표현이 자유라고 그랬죠 표현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말하려면 어떻게 돼요 몰라 알아야 말하지 여기 깡통인데 어떻게 말해요 그래서 말하려면 말하려면 표현하려면 알아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필연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알 권리 알 권리 동전이 앞뒤와 같은 거라고 그랬죠 알아야 말하죠 애기들 봐봐요 어떻게 돼요 일단 듣죠 듣죠 계속 듣다가 어느 순간 말이 트여서 막 뭐라고 짓거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아야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할 자유가 있다는 것은 알 자유도 있는 겁니다 다만 알 권리는 다시 두 개가 있죠 지금 말한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지 마 자유권 내가 알려달라면 알려줘 청구권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권은 뭐야 바로 이거죠 표현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알 권리 청구권 정책면 그게 바로 정보공개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권은 헌법 21조에 표현의 자유에서 도출된다 맞는 질문이고 뭐 이제 이것도 사실 70%에 가까운 분들이 맞았기 때문에 뭐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탑3일 뿐이죠 S급이니까요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할 권리를 갖죠 국민이기만 하면 정보공개법 5조 외국인은 어떻게 돼요 외국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는 건 아니죠 다만 대통령령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죠 그래서 아예 없다 여기가 틀렸습니다 여기는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에피소드 말씀드렸죠 사법시험 2차 시험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관식 시험이에요 주관식 시험 그래서 미친듯이 써요 인생에서 이건 제가 인생에서 거의 제일 잘 쓴 글씨고요 제일 잘 쓴 글씨고 인생에서 제일 못 쓴 글씨로 다반지를 막 쓴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기억이 안 나 내가 무슨 여러분들도 막힘 병 있잖아요 내가 뭐라고 막힘겠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아요 사법시험에서도 다반지 쓰고 나면 내가 뭐라고 썼지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과천에 간다고 그랬지 과천 법무부에 가면은 내가 쓴 다반지 좀 볼게요 한번 보여줘요 저도 과천 갔다 왔어요 그래서 다반지에 사법시험 2차 시험 다반지는요 비공개 정보가 아니에요 보여달라고 보여줍니다 다만 비공개 정보인 건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채점위원들이 몇 점을 부여했는지 그 채점 결과 그거는 위원별 채점 결과 그건 안 보여준다고 그랬죠 하지만 내가 쓴 다반지 자체는 공개를 합니다 비공개 자유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외우셔야죠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아예 그냥 깔끔하게 비공개 결정 그럼 내가 소송을 할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미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얘네가 답을 안 내려 시간으로 죽이는 거지 자 안 해준다고 하면 내가 소송을 할 텐데 해준다 안 해준다가 없이 그냥 답이 없어 검토 중입니다 계속 그래 그래가지고 그런 걸 못하게 하게 뭐라고 했어요 20일을 준다고 그랬죠 20일 동안 결정을 안 내려 그럼 그냥 바로 소송해 이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이해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30일이 아니라 20일입니다 20일 내 미결정 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30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시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행정상 제대 처분은 현실적 행위자가 아니라 법령상 책임자한테 부여되는 것이고 그의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객관적 법령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 조치는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음을 불문합니다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된다 X 틀린 질문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제재 조치 고의나 과실 없어도 돼요 하지만 뭐 벌 형벌 질서법 그건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거는 이거죠 제재 조치는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된다 그리고 제재 조치는요 위반 행위 이후 몇 년? 5년이죠 5년이 지나면 못해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3년이라고 했는데 틀렸어요 이런 건 설명할 필요도 없죠 단순한 암기니까 X 그 다음에 제대 처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위반 행위할 때가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제대 처분이 있을 때가 있을 때 위반 행위 시법에 따라서 하죠 제대 처분 시법이 아니라 다만 처분 시법이 나한테 유리하다면 그때는 제대 처분 시법에 따르죠 보겠습니다 제대 처분은 처분 시법에 따른다 아니에요 일반적인 처분은 처분 시법이지만 제대 처분은 행위 시법입니다 제대 처분 시법을 따른다 틀린 지문 4번입니다 맨날 나오는 지문이죠 이것도 4번 여러 처분 사유에 대해서 하나의 제대 처분을 해야 했는데 그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사유들만으로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뭐 제가 뭐 여기서 어떤 걸 늘 예로 들어요 징계를 가지고 늘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파면을 했다 파면 너 파면 왜냐하면 너는 공금을 행령하였음 너는 근무지를 일탈해서 맨날 강원랜드도 올라갔음 너는 심지어 술 먹고 여기 같은 그 공무원을 폭행하였음 이렇게 지금 파면 이렇게 세게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폭행의 갯불 겁나 온화한 사람이야 세상 사람 그렇게 좋아 폭행도 안 했어 근무지 이탈은 일요일에도 나와서 일하던 사람이야 근데 횡령을 했어 사실 일요일에 출근한 걸 횡령하려고 출근했던 거야 이렇게 돼있어 그럼 뭐야 파면 사유로 지금 세 개를 들었는데 세 개 중에 두 개가 없네 그럼 이 파면 처분 위법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없더라도 이게 없더라도 횡령 요것만으로도 파면 사기에 싸다면은 그러면 이 파면 처분은 깨끗하게 접법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따발총을 생각하시면 돼요 쐈쐈쐈쐈는데 몇 발이 안 맞아도 한 발만 그 놈한테 맞으면 오케이인 겁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몇 개의 처분 사유가 안 돼도 나머지로 정당성이 인정되면 처법한 처분입니다 맨날 나오는 문제 23번입니다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무슨 의무 대집행은 뭐해야 돼요 대집행 굉장히 민감한 놈이라고 그랬죠 2대집강 즉시 벌어서 이행강제금 얘는 모든 종류 의무불이행이 다 되죠 얘는 뭐예요 대체적 자기의무불이행이 한정되죠 얘 민감하네 안 민감하네 근데 얘는 뭐라고 했어요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아니에요 모든 종류의 불이행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X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을 병과하는 거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해당하지 않죠 이중처벌은 뭐예요 형벌 한 번 받았는데 형벌 또 하는 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형벌과 뭐 행정벌과 이행강제금을 병과하는 거 이것은 이중처벌이 해당하지 않아요 두 문자 금복스테이 금복스테이에요 과징금 살림복구이무 강제징수 승계되죠 태 과태료 나눠봐야 되죠 2 이행강제금 승계 안 되죠 1진 전속적에서 이행강제금 S급 그 다음에 요 살림복구이무 이게 P급이었나 요정도 되고 나머지 목급 이렇게 되죠 S급에서 나왔네요 이행강제금 승계되지 않는다 맞아요 맨날 나오는 거 금복스테이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두 문자로 해보려면 노비권고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항고소송 아니야 비송사건이야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항고소송이야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노가 항고소송이야 아니에요 노는 B에요 비송사건입니다 X 두 문자로 그냥 툭툭 풀어버리면 되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24번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알고 이게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시는 분은 라이브면 선물이라고 드리고 싶은데 비겁한 변명이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놈한테 영업정지 이렇게 해놨어요 영업정지 너는 지금 유통기한이 넘는 식품을 팔았잖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알고보니까 유통기한 겁나 잘 지켰어 그래가지고 소송 중에 얘기를 하는 거야 에씨 너는 유통기한을 안 지킨 건 맞는데 어린애들 고용했잖아 어린애들 고용했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전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없죠 애를 고용했다는 것과 유통기한을 안 지켰다는 건 완전히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존부가 발악을 하는 거죠 아니 여기 기본적으로 이 내용과 이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은 어차피 이게 문제 된다는 건 너도 알고 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기사동 있다고 해서 넣어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발악 비겁한 몇 명 그래서 얘가 알고 있다는 이유로 넣어달라는 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사실관계가 동일한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이게 처분 전에 어차피 있다거나 아니면은 당사자 국민도 이게 문제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거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처분서에 이걸 썼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처분 다시 이미 있었거나 아니면 네가 알고 있었거나 그걸 가지고 동일성이 있다거나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 X 뭐야 이게 답이야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2번과 3번 2번과 3번도 이것도 좀 밀도가 좀 이건 뭐라고 할 것까지는 아닌데 좋은 내용이니까 하지만 이것도 이제 밀도가 좀 떨어진다고는 볼 수 있는 거죠 볼게요 자 허리를 따라오셨다면 이 그림을 진짜 뻥 안치고 진짜로 뻥 안치고 100번은 봤을 겁니다 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우리 시험은 항상 세 명 누구 나와요 청 민 판 행정청 국민 판사 행정청이 무슨 처분을 했습니다 국민은 뭐라 하죠 재소 소송을 하죠 판사는 뭐라 하죠 판결 네 요 세 개에요 세 명 나오고 각각 행정청 이놈들은 처분을 하고 국민들은 소송을 하고 판사는 판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판결을 뒷처리 자 그래서 재소하고 판결 사이 요 사이에 뭐가 나와요 처분 사유에 추가 변경 판결 후 여긴 뭐가 나와요 동일 내용 처분 예를 들어볼까요 영업정지 처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어요 영업정지 처분을 A라는 사유로 내렸어요 A라는 사유로 내렸어요 그래서 국민이 그에 대해 소송을 했어 국민이 그에 대해 소송을 했어 그러니까 행정부근 이놈들이 여기에서 A만으로 이기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뭔가 사유를 지금 추가하거나 변경하려고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기준이 기사동이지 기사동이 있어 즉 A다시 정도에 해당하는 거야 기사동이 없어 전혀 새로운 B에 해당하는 거야 그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기사동이 있는 거면 처분사에 추가 변경을 할 수 있죠 기사동이 없는 거면 처분사에 추가 변경을 할 수 없죠 이게 바로 처분사에 추가 변경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기사동이 있어서 처분사에 추가 변경이 가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넣었어 안 넣어가지고 내가 소송에서 줬어 그러니까 이제라도 이걸 넣어가지고 동일 내용의 영업정지를 또 할 수 있냐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반면에 기사동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생뚱맞은 사항이기 때문에 소송 중에는 그 사유를 못 썼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죠 유통기한이 경과했다 애를 고용했다 이건 기사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했을 때는 이 자식이 나쁜 놈이야 어린애들을 유흥주점에 고용한 나쁜 놈이야 그걸 아무리 알아도 나쁜 놈이라고 알아도 그 사유는 이 소송에서 주장을 못해요 못 넣는 거야 그럼 이 소송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이 잘못됐으면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서 국민이 순간적인 승소를 맛보게 되는데 대신 어떻게 된 거야 소송 끝나면 자 이제는 다시 이 사유를 그때는 못 넣었지만 이제는 넣겠다면서 판결 후 그 사유를 지금이라도 써서 영업정지 처분을 새로 하는 거 동일 내용 그 영업정지 처분을 새로 한 거 이거는 가능했죠 그래서 기사동이 있으면 소송 중간에 사유 추가 변경 대신 이때 안 넣으면 나중에 얘기하지 마세요 기사동이 없으면 그때는 못 넣어 그때는 그냥 행정부가 입 다물고 있어야 돼 대신 나중에 넣어가지고 이거 동일 내용 저번 다시 날림했는데 맨날 나오는 내용 뭐예요 2번 뭐예요 3번 보겠습니다 2번 소송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대요 요거네요 요거 요거네요 요거 요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대요 요거예요 한번 봐봐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요거예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추가 변경할 수 있는 A-가 있었어요 A 말고 A-를 넣으면 이길 수 있었어 기사동도 있기 때문에 넣어도 돼 근데 이를 못 넣었대 아 A- 넣으면 니가 있었을 텐데 주장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게 안 들어가고 A만으로는 행정부가 승소하지 못하고 처분이 위협하다고 이 처분이 날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행정청이 A-를 지금이라고 넣어가지고 동일 내용 처분을 하겠다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기사동이 있어서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 가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넣어서 니가 졌다면은 이제 와가지고 넣는 것은 안 된다 그때 할 수 있을 때 하지 그랬냐 이제는 못한다 요게 2번입니다 2번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3번은 뭐야 기본적 사실 기사동이 인정되지 않는 요거네요 요거 요게 3번이에요 요게 3번 요게 3번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회가 있다면은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 허용되지 않지만 요거에요 요거 못하지만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 허용되지 않지만 이에 대해서 입국다 말고 참고 있다가 폐소 판결 받았어 취소 판결 받고 그 다음에 그걸로 별도의 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요건 맞죠 기사동이 없다면은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 못하고 그래서 소송에서는 지겠지만 국민이 인용 판결 받아서 처분을 취소시키겠지만 대신 그 사유를 지금이라도 넣어서 동일 내용의 처분을 다시 날리는 것은 괜찮다 그래서 국민은 이때 잠깐 좋았다가 결국은 그 저분을 종국적으로 막게 될 것이다 맞아요 요게 3번 2번 3번 되시겠죠 그래서 뭐 좋은 출제입니다 하지만 좀 밀도는 약하죠 요거 하나 내고 요거 하나 내고 이렇게 된 거야 자 그 다음에요 맨날 나오는 거죠 뭐 기사동은 뭐예요 말 그대로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관계는 변경하지 않고 근거법만을 바꾸는 거 요것은 괜찮습니다 추가 변경 가능하고요 바꾸법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5번입니다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 행정심판은 뭐라고 그래요 서면으로 해야 되죠 다만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 이렇게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진정 이의신정 이렇게 이름을 조금 잘못 썼더라도 그 내용이 행정심판을 구하는 취지임을 취지임이 분명하다면은 행정심판 청구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진정이라는 이름으로 진정서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그 내용상 행정심판 청구로 볼 수 있다면은 각하를 하는 게 아니라 행정심판 청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고 B급 쟁점입니다 2번이요 행정심판 종료 치소 무효 의무행 이건 틀리진 않겠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소송은 뭐예요 치소 무효 부작위협 확인 이게 틀어죠 맞고요 3번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소송은 어떻게 돼요 치소 소송은 안날로부터 90일 이슨날로부터 1년 심판은 어떻게 돼요 안날로부터 90일 이슨날로부터 180일이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이슨날로부터 1년 이게 틀렸네요 180일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도 소속 행정청이 처분이에요 그러면은 중앙행심이 아니라 시도행심이에서 하겠네요 시도행심이에서 한다 맞는 시문이고요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해설은 끝났고요 그 아까 전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을 잘 보신 분들은 이제 저를 더 만날 일이 없겠죠 그게 좋은 거고요 체력이랑 면접에 집중하셔서 올해 꼭 소방관이 되시면 되고 탈락이 예상되시는 분들 생각보다 점수가 저조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 어저께 한 이틀 전 정도에 카톡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성함은 지웠는데 아무튼 이제 제 강의를 열심히 들으셨던 소방수험생 분이세요 그래서 작년에 그 탈락을 하셨던 분이에요 네 작년에 그 23시험 23시험을 탈락을 했어요 참고로 제가 이제 TMI 여러분들은 전혀 알 필요가 없지만 굳이 말하자면 이제 MBTI를 치면 이제 I에 가까운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수험생 분들이랑 굉장히 뭐 이렇게 활활하게 뭐 연락을 하거나 무슨 뭐 이런 사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뭐 1년 내내 실강을 들으시고 이제 막 너무 힘들어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진지하게 이제 수험에 대해서 고민하시거나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가지 정보를 주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그 전화번호를 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분도 이제 제가 굉장히 아끼고 정말 합격을 바랬던 수험생 분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23시험에 제가 알거든요 제 모든 강의를 다 들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심지어 행정법을 되게 잘해요 내가 느끼기엔 내가 느끼기엔 최상의 티오야 근데 이제 행정법도 그렇게 점수가 좋지 못했고 특히나 이제 작년에 어려웠던 뭐 소방학이나 뭐 그런 거에서 또 실수도 좀 있었고 탈락했던 친구여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는데 작년에 이제 탈락했던 수험생 분이었는데 왔더라고요 히움생 안녕하세요 사실 저도 궁금했거든요 시험을 잘 봤는지 근데 이제 연락을 못하죠 왜냐면 강사가 연락해서 잘 봤어 그러면은 잘 봤으면 다행인데 못 봤으면은 참 이게 서로 간에 참 미안한 거잖아요 네 근데 안녕하세요 하면서 먼저 뜬금없이 그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렇게 딱 와가지고 확대를 해보니까 이렇게 왔어요 이것도 안 보이시죠 여기 보면 이제 그 자기 성적 입력한 거 봐봐요 과목별 성적 분석해서 전체랑 관계법규 행정법 소방학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이걸 고대로 다시 쳐봤어요 쳐보니까 이렇게 왔더라고요 이렇게 와가지고 총점 296점 296점 그래서 이제 하나 틀리셨더라고요 하나 하나 틀리셨어 그래서 본인이 입력한 때까지는 1등이야 성별 1등 전체 1등 뭐 이제 뭐 한 지금 이제 세 자릿수 인원이 누군가가 특정 될 것 같아서 이건 안 했는데 그리고 그 여기 소방학 소방학 같은 경우는 이제 한계를 틀리셨고 소방학 같은 경우는 한계를 틀리셨고 그 소방관계법규 관계법규는 이제 다 맞으셨고 행정법도 다 맞으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를 틀렸어요 이것도 알 수 있는 게 관계법규 다 맞았잖아요 관계법규 다 맞았는데도 85%예요 그러니까 다 맞은 사람이 한 15% 되는 거야 다 맞은 사람이 한 15% 되는 거야 행정법 다 맞았잖아요 행정법 다 맞으면 이제 한 5% 정도 있는 거야 행정법 다 맞은 사람이 95%잖아요 소방학은 하나 틀렸잖아요 하나 틀렸잖아 하나 틀렸는데 행정법과 똑같애 그러니까 소방관계에서 하나 틀린 게 행정법에서 하나 틀린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 아 행정법 다 맞은 게 소방관계에서 하나 틀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아까 전에 소방 난도 막 정답률 25%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건 이제 틀리신 것 같아요 뭐 거의 뭐 수소급 아닌가요 300점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저희 카페 한 분 계세요 300점 뭐 더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인증하신 분은 한 분 있어요 300점도 있고 이분도 이제 296점이어서 뭐 이제 아주 막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반드시 이제 합격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받고 저도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족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걱정도 되긴 했지만은 그리고 이게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최고 수석과자 이렇게 했는데 진짜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답장이 오면서 노량진에서 체력학원 다니면서 면접학원 알아보는 중이에요 카페에서 일주일 가량 업무 못 하신다고 해서 제가 저희 조교진한테 말했거든요 그 소방시험 3일 전에 제가 갑자기 이제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예정되어 있던 메가소방에서의 뭐 그 과목별 선생님들 간담회나 뭐 해설이나 뭐 모든 걸 취소하고 이제 그 가족 간병이랑 수술에 들어갔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거를 공지를 해놓다 보니까 이제 바로 연락을 못 드리다가 이제 연락을 드렸다가 제가 아프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 잘 챙겨라 점수를 잘 받은 것은 니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뭐 그 예의상 한 말일지는 몰라도 저는 정말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걱정했는데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이게 진짜로 그렇거든요 이 공부를 열심히 안하는 수험생이 떨어지면은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내 탓 아니면 이렇게 되는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고 내가 알아 왜냐하면 1년 내내 여기 앞에서 강의를 들으셨거든 그리고 맨날 질문하는데 질문을 들어보면 알아요 이게 그냥 거칠의 질문인지 그냥 자기가 질문하는 자기를 즐기는 질문이 있고 사실은 그런 수험생들도 뭐 적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이분은 진짜로 이제 열심히 낑낑대면서 이제 질문을 하고 계고 실력이 느는 것을 질문을 통해서 느꼈거든요 이분이 운동선수 출신이었어요 운동선수 원래 이제 운동선수 하셨다가 20대 때 이제 그 부상을 계속 잦은 부상 속에서 운동을 이제 포기하고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부를 진지하게 해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공부를 남들은 이제 20년씩 초중고등학교 때 했던 거를 이제 대학생대에서 하는 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그게 정말로 노배죠 노배 중에서도 노배죠 근데 이렇게 했던 것을 내가 알아가지고 정말로 합격을 바라고 붙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떨어지니까 이제 그 정도가 되면 이제 내 탓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강사도 사실은 아씨 내가 잘 못 가르쳤나 내 강의를 열심히 들었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내가 못 가르친 거구나 굉장한 어떤 그 마음이 짐이에요 그게 그게 이제 마음이 짐인데 진짜로 마음이 홀가분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얘기구나 운동선수 알려줘서 진짜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고 정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을 하셨고 탈락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기간에는 그냥 뭐 제가 줄 수 있는 건 다 좋습니다 뭐 교재 같은 것도 그냥 다 보내주고 뭐 아무튼 저도 책임을 져야 되니까 스읍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제시를 해서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거의 이제 수석을 노릴 수 있는 예 하나 틀렸으니까 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이제 인생을 오래 산 것도 전혀 아니고 뭐 제가 이렇게 뭐 훌륭한 사람도 전혀 아니고 그냥 제가 경험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스읍 그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살아서 어느 순간에 이제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해요 그 순간 그 순간 안 좋은 일이 발생하고 진짜로 무슨 막 하늘을 잃은 것 같은 막 그런 그런 일들이 이제 살다 보면은 몇 년에 한 번씩 생기는 것 같아 누구나 예 몇 년 연속으로 생기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알 수 없어 인생은 백 년 살 거기 때문에 전체의 인생에서 얼마나 더 좋은 일로 반전하는 계기가 될지 진짜 까보기 전에 모른 것 같아요 진짜로 예 이 분도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분도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제 운동선수를 이제 그만두고 했는데 탈락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탈락하고 내가 그때 정말 마음이 안 좋았어요 예 그렇게 열심히 탈락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하나 틀린 이제 정말 이제 뭐 이제 여기에 육박하는 예 요런 상황으로 이제 반전이 됐잖아요 예 1년 만에 그래서 뭐 지금 진부한 표현이지만은 올해 이제 시험 못 보신 분들 계시다면은 그런 말 있잖아요 진부하지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노력을 했어도 그 결과가 언제 올지는 정말 신만 아는 것 같아요 신만 아는 것 같아요 내가 겁나 노력을 했는데 지금 안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안 올 이건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근데 어떤 형태가 될지 어느 시기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 인간이 모르는 우리보다 훨씬 위대한 어떤 그런 존재가 만들어지는 이 알고리즘 속에는 그 알고리즘 속에는 이게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가는 보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이제 오셔가지고 어 여기서 이제 플레이를 하고 있다면은 이것을 믿으셔서 지금 혹시 안 좋은 결과를 받았더라도 꼭 이런 이런 어떤 이런 행복한 예 예 이런 행복한 일을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이 언제 합격을 하시건 암튼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저도 같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4시즌 소방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정말 잘 보신 분이시건 그렇지 안 보는 분이시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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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